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빠구리 왜 한 일이야 진짜 어딨다 가 어 앞에서 가 가면 되니까 가자 후레쉬 다켜 후레쉬 고맙습니다 서울에 던플덕 cost 우와 여기 Daisy 와 이거 시그니처 던플덕 지루가 지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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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몇 시인지 알아요? 몇 시인데? 몇 시게요? 말을 해 6시에요 오? 닥쳐 왜 이렇게 안 됐어 시간이 진짜 6시인데? 어서 놀라서 어 오히려 좋지 오히려 아침부터 해서 우리가 단체방송을 하고 너네가 체력만 남아둔 다음은 개인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어? 너무 좋은 시간대지 나 지금 밤 11시인 줄 알았어 나도 한 11시 12시 된 줄 알았어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여기 전체가 다 우리 거에요? 우리 거가 빌려 맞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1차 손주 잘 빌린 거에요?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밤만 나눠야 돼 왜 왜 왜 여기 너무 많아요 어 반 자 아니 잠깐만 반 그러니까 야 예술 사장 예술 안예술 해서 아 일단 다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가르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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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눠 나누자 일단 들어가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뭐 그럴 바에는 일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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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온스톨입니다 이제 우와 조명이 안 돼 조명 나중에 아마 하셔도 한 번 봐봐야 돼 여기가 온스톨 어딨는데 온스톨 야 다 내려오세요 한 번 봐봐야 돼 여기 최고야 술로 해도 안 터지니까가 근데 그래도 되게 수영장이스럽다 오 와 여기 안에 있구나 오케이 예스 있어 여기 물 들면은 여기 건물에 여기 가보게 건물 건물에 여기 가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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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났어 아니 여기 누워 다 짤 수 있게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 두 군데를 빌렸어요 중앙에도 병을 벌려주시는 데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그 엔터 뮤직 나누면 되잖아 네 선생님 가자 어 건물마다 방이 500번 저는 무소석인데 어디 가면 되나요? 일단 너는 빠져 있어 넌 빠져 남자 숙소 방은 남자 숙소 아 일단 앉아 예 남자 숙소 방은 따로 있잖아 우리 남자부터 줘 그냥 건물을 따로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두 채니까 열두 열두 개니까 그지 총방이 열 개거든요 여기 열 개 아 여기다 저기라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여자들 여기 방 더섯 개만 쓰면 되잖아 아니 근데 대신 이제 씻을 때가 해야 되지 그럼 저쪽에 여자가 너만 가야 된다는 거지 가야지 다 나뉘야 다 나뉘게 나와있죠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저가 앉아 봐 앉아 봐 일로 와봐 다 모여봐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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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행하고 이럴 게 아니라 네 누구를 모여 7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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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이니까 방 우리 2개 쓰면 3개 쓰면 되잖아 3개 쓰고 3개 쓰고 너네 9개 남지 9개 쓰면 되잖아 아니 총 10개 내요 총 10개인데 아 12개 안 했어? 네 그러면 남자 2개 매니저님들 하나 아 남자 3개 매니저님들 하나 하면 6개 남아 오 6개로 남아 6개로 남아 그래 그럼 팀별 하나씩 쓰고 감탄이 2개 남아 아 뭐 남자 남자방 뭐 아예 여기 따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2층을 가던가 너 이 여자 2층 가던가 하면 되잖아 그치? 어 그렇다 몰라요 3명만 1개 쓰고 어 화이트 화이트 원래 그냥 지금 뭐야 스토브리그하고 전팀으로 가자 오케이 이렇게 뮤즈 랜서 그 다음 시즌 오늘 손으로 앉아가지고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장 수영장 온스쿠리에요 그래도 그래서 온스쿠리에요 오늘 앉아도 했잖아 오늘 앉아도 했잖아 오늘 무시신 아 아 뭐야 가는거에요? 오늘 회장님도 안 숨으시는거죠? 어? 안 숨으시는거죠? 어 대체 먼저 자는 진짜 그 눈밑에 치약 제가 해드릴게요 알았어 아 진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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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짐 대충 짐 풀고 네 보기 사러 갔으니까 네 아 화장 화장도 고치고 네 화장도 고치고 지금 몇시냐 지금 613분이니까 네 23분까지 와 네 10분 네 30분까지 지랄하지마 손 좀 싸네 진짜로 아 진짜 아니 똥을 얼마나 싸던데 15분을 싸네 이런 시간을 빨리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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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30분까지 와 네 30분까지 30분까지 안 오면 끝난다 안 가 안 가시는 분들이니까 여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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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도 누고 담배를 피고 화장도 고치고 그게 맞아 저희 쪽으로 가도 되겠는데 옆집에서 받아보셨는데 우리 저희 옆집에 가도 되겠는데 우리 저희 옆집에 가도 되겠는데 저희 옆집에 가도 되겠는데 어 우리가 옆집이야 옆집에 가도 되겠는데 아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방 잡고 방 있으니까 나눠서 뭐 2층에 야 저기 너네 올라갔는데 모자르다 싶고 옆으로 옮겨 네 아무튼 그렇게 해 우리 옆으로 가도 될 거 같아 같이 가 우리 다 먹으면 돼 같이 가고 짐 풀고 와 저희도 짐 풀고 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얘기가 와 내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따 옆으로 가서 짐 풀자 네 오케이 갑시다 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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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춥기 춥기 채팅창에 회장 내보내야 된다니까 이 리모컨지 나는 개새끼들이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냐? 나도 이제 처음 봤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맘버 뭐 말을 존나하게 못해 그런 새끼들 쳐야 된다고 지금 날씨도 추워가지고 바바바될 수도 있지 그래 편들어줬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어깨 너무 아파 어깨 아프세요? 저희가 또 이제 끝나고 저희가 이제 스타 마사지 온 스포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크 쓰레기통 어 뭐야 뭘 이렇게 뚝뚝 흘리고 쓰레기통 뭐야 계란이 어디서 사놨어? 계란이 어디서 사놨어? 계란이 어디서 사놨어? 제가 사놨게요 그래 저쪽으로 가시죠 아 이거 갖고 가야 되고 아 이거 좀 이따 여기서 뭐 어 여기 노래방도 되네 노래방도 되네 아 근데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10만 원? 네 아 필요하면 내 거야 괜찮아 그리고 저 중앙에도 있어 갔어요 어 중앙에 가 있어 네 중앙에 놀 때가 가면 여기 어떻게 잘 알죠? 여기 여기 왔었어요 어 진짜요? 어 버퍼 자 일단은 옆방으로 가자 네 우리도 우리도 좀 하자 알았지? 네 응 아 아까 전에 그 계란떡대기 있는데 계란떡대기 밟아도 되니까 아 빨라 나오는데 손을 줬어 누가 손을 줬어 어 대상 후보님께서 어 근데 그 뭐 배치 달리는 거 왜 부럽다 방송을 해 크으 아 부럽다 부러워? 부러우면 왜 이제 들어왔어? 일찍 일찍 들어와서 했었어야지 네 아 저 혜정님 아 저 혜정님 아 저 다름이 아니라 탁구 좀 치십니까? 오 탁구 아 죽기빵 뜰래? 진짜로? 아 진짜 죽기빵? 아 진짜 죽빵 아 진짜 죽빵 아 아 진짜 죽빵 아 진짜 죽빵 아 아 진짜 죽빵 아 아 진짜 죽빵 아 진짜 죽빵 아 죽빵 콜 개쌤 아 아니야 아 진짜로 아 이미 죽빵 아 쳐 쳐 하하하하 오케이 콜 내게 약속 야 이 싸가지 없는 섹시야 아 빼? 노재만 노재만 여기가 이제 노는 곳입니다 죽빵 그렇고 진짜 아 진짜 빼딱빵 맞게? 존나 세게 오케이 아 지금? 아 뭐 잠깐 하면 되지 우리는 오케이 어 아 근데 이거 신발 신고 가는 걸로 하면 돼 그러니까요 여기? 여기 신발 신고 가는 걸로 신발 근데 신고 들어 아 여기는 자는 데가 아니잖아 아 아닙니다 예 여기는 놀이방 너 죽었다 너 가자 깔 깔싸막 당구는 포켓볼이네 포켓볼도 여기 다트도 이렇게 진짜? 아무도 날 못있네 아 여기 낙자의 방인데? 아 탁구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앵글로 찍겠습니다 깔끔하게 스포어 자리 바꾸고 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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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십일 다 앵글 좀 잡겠습니다 여러분 내 핸드킬 있다 어깨 아 아 요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여러분 좀 그래서 멀리서도 찍어야 되니까 아니 아니 박 날사장님은 못해요? 탁구? 어 나 지금 둘이 재밌다고 하시는데 아니 아니 이따가 저랑 또 지분빵 한번 지분빵이요? 어 탁구 잘 치십니까? 탁구 잘 쳐 여러분 괜찮나요? 괜찮나요? 너무 멀어요 조금 가까이 갈까요? 왜냐면 뒤로 또 빠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한 번 세팅을 한 번 만약에 조금 멀다 하시면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 바로 세팅해주세요 네 여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조금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요정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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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을 걸어야 됩니다 자 연습게임 드럼은 서브라이크 빵 뭐야 서브라이크 대장님 스피드 업 스피드 업 아 이거 떡볶이겠는데요 중간관 좀 마치겠습니다 중간관 좀 마치겠습니다 아 아 아 스매시처럼 오케이 내가 맞네요 자의 게임 하죠 맞나요 오케이 오 스피드가 없는데 오 아 아 박베리 오케이 좀 넘나요 아 넘어 넘어 오케이 자 경기 그럼 시작하나요 시작하시죠 경기 몇 점 내기 서브게임 서브게임 몇 점 내기 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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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판인가요 됐습니다 단판 단판 어 단판 아 먼저 먼저 하시라고 오케이 남순이 가져옵니다 자 자 서브 아 아 좋아 좋아 조명이 좀 있네요 여기가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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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서브 2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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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자 호빵맨 2대1 야 2대1 아 아 진짜 나보다 못해 뭐하는 거야 아 뭐야 딱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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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대2 아 3대2 아 아 아 아 4대2 4대2 빵 서브 야 야 서브 좋았다 야 야 얍삽한 서브 빵 씨 서브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머리 먹는 걸 힌만 넘으셨어요 오 오 오 너무 욕심이 과합니다 과해요 자 6대 4 현재 6대 4 나이스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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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4 얍삽밥 서브 날인의 빵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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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네트는 실적이긴 한데 두 번 네트는 실적이긴 한데 아 근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두 번 네트는 실적이긴 한데 룰을 지키세요 8대 4 아 벌어지네요 아 빵 아구창 빵이거든요 오오오 잘 들어왔어요 8대 5 회장님께 스매시를 날리는 빵은 아 진짜 아 이게 자 지금 몇 장 안 남았네요 맞지 맞지 얘 집착해 사실 잡 손질하다가 자연 방으로 치는 게 순결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자세가 오우 이걸 받아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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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의 트라이프 트래싱 매치포인트 매치포인트 자 1절로 드랩바구니 자 이제 홈방 얼굴 새로 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자 드리븐 서브 아 아 매치포인트 고위없게 덮발리는 빠우 퇴배 자 땡 아저씨 어디갔어요 자 딱방 자 딱방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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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와 찍어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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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오우 torment 아 쉬어 아니에요 fifty 으흐흐흐흐흐흐후 잘하는 저랑 해서 또 올라가서 붙는 거 어떻습니까? 결승 둘이 네? 그냥 회장님이 붙어? 어 그래야 돼 어 나 잘해요? 아니 제가 못할까봐 잘해요? 아 너무 나도 잘해요 잘해요? 어 아 나 그냥 빵 맞던 걸 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쉬는 타임 내 손이 아프지요 슝슝이와 깨비 아니 하나도 없어 아니 잘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아 나 진짜 못하거든요 아 손이 안 풀려가지고 못하면 그냥 나한테 슝슝이와 깨비는 와 존나 세다 진짜 멍칙을 때리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존나 아파 주먹으로 때리는 거 아니죠? 멘트 게임 오 오 근데 왜 이렇게 호녀 아니 대단하다 호녀 호녀 소녀하게 여기가 잘 안가 오 여기 왔다 갔다 와 와우 스트라이크 이게 너무 얼마나 해서 감을 잡아야 돼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썸게임부터 자 일단 남순 서브 시작일까요? 다시 야 근데 이거 원래 공을 이렇게 띄워야 돼 호연 서브 아닌가 약간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이 동네에 밖으로 다 따지면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아 2대0 분량 발리는데? 숭숭이가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아! 3대0 잘가라 맞박에 구멍 뚫릴 준비해라 새끼야 뿌와 스토리자만 20대로 누군신 1점도 못 딴 새끼가 야 그거를 안 갈게 오우 와우 1점도 됩니다 거의 프로처럼 좀 멀리서 받았거든요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머리까지 받으니까 어우 4대1 더 빠르게! 아니 근데 다.. 다.. 엄청 잘하시는 것 같진 않던데.. 흉흉 스텝이 양, 뭔가.. 나는을 hör. 공, 거기에 더 많은데? Sy 최대. 누가 선출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선출이죠? 오! 뭐야! 5대 4 이게 하면서 보는 거 같아요 저 채를 저렇게 치는 게 맞는 줄 모르겠어요 소녀! 아아! 6대 4 소녀 얘기하니까 바로 못 치네요 김종민 탁구법이라고 하나요? 저기 6대 5 대단합니다 현재 6대 5로 회장님께서 이기고 있습니다 오! 6대 6! 6대 6! 비등비등합니다 뭐야! 한 번 더 잘하는데? 7대 6 오! 스피를 넣는데? 아! 8대 6 다시 2점 차 반대! 8대 6으로 회장님께서 3점 넘어탈 이기고 있습니다 아! 어려움 없는 볼! 진짜 잘 못한? 9대 6 맞박이 구멍 뚫리기 직전입니다 야! 10대 6 마지막! 매치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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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잘가라 회장님 맞박으로 지금 방우리 왼쪽 이마가 들어갔거든요 오! 공격! 10대 칩 바짝 따라갑니다 10대 칩으로 지금 슝슝이가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맞박돼! 맞박돼! 맞박! 끝이에요? 빨리 알았죠? 끝났습니다 아! 야! 안 때려요! 이따가 손 아파 아! 그래요? 깨비가 등장했거든요 우리 깨구랑 탁구공에다 침을 뱉고 있습니다 아주 더티플레이 자리 바꾸기 더러운 놈이에요 오! 뭔가! 폼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아이고 물이 낫고 있어요 약간 쿵푸팬더 스타일로 하시네요 예예 쿵푸팬더 스타일로 하시네요 중국선수가 나왔다 한국 inski 티키타카가 되고있군요 1대 형 1대 형 아...이 Astros 게임 喜여 어... 스피을 주는데? disputviewer 문에만 스피니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푸바오다..깨바오 우와 influencer Muslims 이야, 지금 그래도 뭔가 티키타카가 되고 있거든요. 진짜 멋있게 들어왔죠. 3대 0. 3대 0. 몸에 옹... 3대 1. 게임이 접대 중이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대 2. 실책이 나옵니다. 이야, 실속이 없다. 검머충이다. 잠바리. 4대 2. 연병 탁구라고요. 좋아요. 근데 회장님이 계속 되게 안정적으로 잘 받아내고 있거든요. 사실 그냥 넘기만 하면 이기는 건데 3연승이야,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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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티키타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이겼거든요, 회장님이. 여기까지 이기면 남자 4연승. 우와! 이얍! 우와! 5대 4. 오, 여름치전서 따라가는데. 5대 5. 짠! 5대 5. 동점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깨머우. 오, 깨머우 선수 받았어요! 깨머우! 1대 5 역전! 깨머우 역전! 깨머우 역전! 깨머우 역전! 깨머우 대단하네요. 깨머우 대단하네요. 깨머우 대단하네요. 아... 아쉽게 또... 뺏겼어. 아... 점점 깨비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엣지라고 엣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8대 5. 네, 뭐 엣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형님들.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우와! 8대 7! 몰라요! 8대 7로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깨머우 선수. 우와! 바닥도 없네. 아깝다. 9대 7. 벌려버렸네요. 우와! 아! 깨머우 온몬만 바짝... 마지막! 마지막!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잘 좋아하는 게 없네요. 아... 맞박이 들어가나요? 오! 10대 8. 오! 이야! 결국에는 또 회장님이 연승 3연승을 할 수 있을 것이지! 아! 10대 9! 10대 9! 박백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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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1대 9! 접연승! 접니다, 접. 회장님이 저도. 아! 아! 진짜 때리세요! 진짜 저한테 한 것처럼! 존나 쎄! 아! 지금 이마 맞박 드러난 거 같아. 다음 도도창을 내민 날박 선수! 자! 이거 아동댄 하시고! 가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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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박! 오! 너무 풀고 있어! 오케이! 저러다 허리 꺾일 것 같은데요. 다음날 허리 아프겠죠? 와! 일부러 스매쉬를 유도하면서 이렇게 울려 쳐주기! 자! 이제 바로! 아! 계속 이웃에 들고 다녀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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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해설의 범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나이가 있어서 무인구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올려 쳐주기! 와! 아! 이거 접대 아니에요? 접대 탓고 아니에요? 제가 접대를 너무 많이 해요. 아! 아! 너무 쫄았어! 아! 아! 2대요! 네! 과연!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공을 못 본다고! 네! 지금 무한 이슈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어! 중요한 거는 40대가 이제 맞박한대 40대가 회장님한테 맞박한대 맞을 것 같거든요? 맞으면 두개골 진짜 박살납니다! 1점도 못 내고 이제는 낡아! 연습을 해보지만 어! 아! 아! 4대요! 1점도 지금 회장님은 가만히 있거든요? 낡아만 움직이고 있어요? 아! 지금 너무 재미가 없다는 느낌으로 지금 치고 계시는데 분발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어! 올렸지? 야! 꺼지라고! 나이싱! 꺼지라고 시메싱을 날려버리는 남순! 아! 아! 6대 0 아니 1점이라도 냈어! 1점이라도 냈어야지! 1점이라도 냈어야지! 1점이라도 냈어야지! 맞박을 맞는게 낫겠어요! 아! 아! 자! 구력만 좋아요! 오! 야! 야! 10점은 너무 확! 아! 이게 몸이 안 풀려서 그래! 맞아! 몸이 안 풀려서 그래! 오히려 챗게리소스가 조금 더! 비빌만 했다! 이거는 거의 뭐! 피지컨만 보는 거야! 눈빛 맞춰라 했어요! 어! 눈빛은 20대야! 자! 혼자만 진지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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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그냥 11대 0 되는 거 아니에요? 11대 0 2대 맞아야 돼! 아! 아! 그래도 마음이 약해진 남핀 회장님! 1점 드립니다! 2점 1점! 이거는 그냥! 그냥 너 먹어! 야! 이걸 또 못 봤네요! 저도 못 봤네요! 2대 1! 얘네! ür기وا 들어왔어요! 이제 바로 들어갔나요? 아직 들어갈게요! 이제 타코에 들어갔어요! 오! 와! 와! 우와! 뽀로터지 멘서 1점 얻어 가는 날! 신나합니다! 엣지 딱 맞아서... 와! 오! 10대 2! 빨리! 매치포인트! 마지막! 10대 1 bus! 내가 끝나면 안 끝났다! 아 맞박이세요 맞박 3명 너무 싱겁게 3명 들어가 야 뒤졌다 근데 나는 너무 맞춰 저부터 저부터 맨 먼저 받겠습니다 아 잠시만 시기 좀 빠져야되나 여기 이제 관객분들이 여기 다 보고 계시거든요 맞박 너무 세 이거 너무 세 응글라페이글라 아 진짜 싫어요 저도 맞았잖아요 너는 아까 너무 까불었어 모를까 아 이거 얘기하면 되고 어? 잠깐만 어 형이 모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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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요 아 따갑죠 아 아 약간 여기 뭐 죽고 있는 느낌 아 아 아 아 나 나 아 아 아 저 회장님 제가 좀 제일 잘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아 나 진짜 몸 풀렸는데 아 아 저 나랑 직업방 할래? 아 아 나 이것도 해줘 아 이것도 이제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주 좋게 진솔이는 진짜 땅콩이라고요 아 아 다트도 있네 여기 알고싶어 회장님 다트도 있네 다트? 몰라 넌 난 잘했어 이걸 어떻게 깨 아 뭘 하든 말든 씨 많이 피곤하실까문다 아 극경죽이었어 아이 극경죽이 제 새끼들 신났네 하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술이요? 술 오면은 여기가 뭐야 저희 짐 불 다 먹은 데까지만 밥 먹고 딱 밥 먹고 그 다음에 딱 자윤쇼하고 네 네 잘 먹은 데까지 진짜 잘 먹은 데 아 포켓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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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진짜 못 단다 진짜 못 단다 진짜 못 단다 진짜 너무 못 단다 진짜 너무 못 단다 내가 제일 처음 봐서 딱 사면 나 이거 처음 봐 포켓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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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 지금 탁구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찍어드릴게요 이번엔 3위! 저 뭐하고 계십니까? 다음 연습이요! 하나 둘 셋! 3위! 이렇게 안 할인 줄 알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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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하지? 야 너 좀 불러 먹었다! 너 개발빯이... 너 개발빯이... 너 개발빯이지? 오! 오 좀 약간 되는 거 같은데? 나 잘하는데 언니들이! facil! 또 또 또 또 또 또! 오! 하나 둘 셋! 오! 뭐야 왜 저기 떠있어 아니 진짜 야 이 새끼 근데 진짜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 이 새끼는 제가 눈치가 없었나요 나 안할게 내가 안할게 루미큐브 해 내가 할게 내가 아 싫어 야 왜 나는 안 되고 자꾸 쟨는데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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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다트 하자 다트? 해 해 이거 새로 하자 아 싫어 둘이 둘이 아니 아니 지설미씨 아 진짜 너무 죄송한데 금연비럭이에요 아 아 아 근데 조명이 너무 아 재밌다 주황색이라 아 잘못했다 이게 노래 글씨 노래 글씨 왜 울림이 안 돼 저한테 화면에 눌면 돼야 아 아 아 아 아 2분 맞았대? 어 2분 맞았대? 2분 맞았대? 네 2분 맞았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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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저 새끼는 다시 앉았냐 역시 저 새끼는 다시 앉았냐 회장님 회장님 여기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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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눈을 켜고 같이 하세요 어? 눈을 켜고 알아요? 뭐 뭐 아 그거? 안 하지 몰라 몰라 와 진짜 뭘 그만 놀래 놀릴 애들도 있어야 재밌는 거지 뭐 걔네 신경도 안 써 아 파이너에 이겨 py ась 박 Shift 정지외 빨라 감사합니다 둘 다 남세투명ちゃん 1명만 1명 저 여기서 아무것도 이길게 없어요 아 2web 이거 1일 종목이 뭔데요 포켓볼도 제가 다트 다트 그럼 여기 세 명이서 네 첫 행정 해주실래요? 어 뭐야 개 잘하네 뭐야 뭐야 어? 야 이 새끼 다트 선수여야 되는거 아니냐? 엔에스 정보총리가 공사는 뵙게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걸로 기억 어? 아니야 너가 해 너네 뭐 어디 잠시만요 왜 이렇게 밝냐 여기 저거 조명 못두냐? 저기 조명 끌 수 있지 라이트 다트판 뵙게 여기 있을텐데 어우 좋아좋아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가방 잡을게요 점수? 아 점수가 안 된다고? 아 그럼 불 켜서 해야지 만약에 사옥에다가 포켓볼 놓고 탁구도 안 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사옥에는 이딴 거 놓으면 안 돼 진짜 바로 이틀이야 딱 재미가 나도 탁구대 집에 있어봤는데 바로 이틀이야 아니 좀 쳐봤어 쳐봤어? 아 내가 딱 자세 보면 알아 당구 큐거리나 보면은 어릴 때 놀았는지 알아 얘를 이제 여기서 살짝 여기서 이제 왼쪽 키만을다가 이렇게 살짝 쳐주면 다이가 왜 그러는 거야? 진솔이 가실게 진솔이 다이가 진짜 이겼어? 시원해 우리 색 아니야? 우리 띠야? 띠야 진솔이 진짜 색인 줄 알았어 오 일단 좀 자세네 오..오 잠깐만 어어? 어? 너무 힘든 건데 40이 잡 Nastfi 지분이 0.1 이상 저 최유람 이었습니다 팔걸이 이게 이게 adora ISIS 아 개소리야 지분 내역 남기시면 돼요 어 근데 저네? 오우 싶.. 니 꾸요? 근데 때때로 해도 니 꾸가 있지? 뭐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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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보고 싶어가지고 나 나 나 반응 보면 되지 회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나 안 해 베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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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적이정 제리 이거 발이 좀 맞춰주라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맞춰 나 모르겠는데 아 박지만 어 못 들지 마세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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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 잘한다 아! 뭐야? 됐지! 오! 와! 맞아요? 아니지 제가 지금 세 개를 넣었어요 세 개를 한 번에 괜찮으세요 빨리 쳐봐! 누구야 본인들 하시고 언니 우리가 세 개를 세 개를 지점 채곡입니다 존나 일찍 갔다 얘 근데 언니 짜장면 하나 시켜요 어떻게 해? 진짜로 입술값디? 아니 알로에? 어떻게 해 짜장면! 야 간짜장 뭐야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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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다리 다 안다 잠깐만 오! 안다네? 오케이 이야 아니 잠깐만 시키? 아니 이 새끼 너 당분자 알바했지? 지랄하지마 혼자 하창시장 혼자 승리 아! 아! 포켓볼 할 줄 알지? 포켓볼 할 줄 알지? 그러니까 자세가 나오는데 하창시장 혼자 승리 하창시장 혼자 승리 얼마 썼는지 말해줘 그냥 방금 장본인데 백만원 백만원? 그럼 내가 오늘 삼백 썼네 오케이 저도 포켓볼 좋아하는 거예요 응? 저도 포켓볼 좋아해요 아 잠깐만 이거 하고 보고 생장 왼쪽으로 가치잖아 왼쪽 생장 태생 좀 안 들어가 태생 좀 안 들어가 태생 좀 이렇게 나가 알았어 쳐봐 일단 아 근데 지금 자세를 봐야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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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팔걸이랑 큐걸이가 오! 오! 나 밀어친다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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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거 들어가면 가오가 없나서 하는 거 아니지? 얘 3구 치면은 좀 치게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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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어떻게 치는지가 중요하지? 아 그냥 밀어치기밖에 못하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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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으니까 아 이제 너 한번 쳐봐 너 한번 치는 것까지 볼라 그랬지 너 한 번 치는 것까지 볼라 그랬지 네 안 돼! 저 왕년에 몰았는지 자 일단 피고리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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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는 놀았다 안 돼! 이 새끼는 놀았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해봐 다른 거 해봐 아까 봤어 할빵제만큼 이어서 아 이거 뭐요? 위치장 손을 맞고 올라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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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아니 이거 힘조절? 아 근데 아니 오케이 인정 학교 끝나고 무조건 포켓볼 인정 약간 너랑 그냥 nonprofits 아냐 아냐 거짓말 하지마 아 여기서 살짝 빠져있게 흰 조절은 당구를 내 눈에서 속일 수 없지 이렇게 뽑아야 해 아 이렇게 들어오잖아 자 자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2 개 X밥들 어? 뭐야 야 뭐야 얘 1대1도 잘하는 거 같은데? 뭐야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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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받아 치기는 게 아 근데 쳐본 거야 이 정도면 어 뭐야 어 다 와가지고 어 다 왔잖아 어 어 근데 준비할 건 준비하고 여기다 뭐 아니 도와들어가면서 길만 받고 오냐 미안 괜찮아 에 에 에 근데 제가 쓴 금액을 아까 왜 그런걸 왜 을 풀냐면요 다해가 알아야 돼 이거를 다해가 자꾸 공금을 못 건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다해한테 말해줘야 돼 아 안으로 옮겨요 저 지금 대립한다니깐요 자꾸 저랑 여기 밑에다 다 옮길게요 네 다 안으로 네 여기 맞아요 네 네 네 어차피 소리가 시원하게 먹는 게 좋잖아 준비할 사람 준비하고 매니저들한테 부탁하고 천천히 놀자 야 야 야 야 야 야 미쳤다 어 그래 내 것도 네 어 어 어 나랑 딱고 뭔 얘기할래 나 나 나도 죽기 빵 할 수 있어 그렇게 어 죽기 나 사장님 좀 할래 아니 다시 한 번 이길 수 있어 너 딱밤 한번 더 아니 아니 딱밤 어 뭐 학교 잘하시나 보네 너 아 너 좀 쳐? 네네 어 아 얘는 잘 쳐? 네 드디어 강자가 아 진짜 어 어 매니저랑 딱밤 내기 아니 야 잘 친다 왜 말이 그렇게 해 그 나이박씨가 앵글 잡아주고 제가 심판 볼게요 진짜요? 아 나 행복하지 매니저님과 딱방치기입니다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일단은 김몇 치거든요 우와 에어 자 잠깐만 회장님 따라며기 아니 아이디 아하하하하 얘를 딱 꽉 때릴 수도 없고 아 딱 꽉 때릴 수도 없고 맞아 이게 아니야 11점 내기 11점 내기 아 자리 게임부터 야 잘한다 야 엘지 뭐야 저희 앵글 없는 사람 조용히 좀 하세요 네 지금 3개의 대결 중이에요 당분하러 왔다 당분하러 왔다 당분하러 왔어 문 좀 닫아 주시 1대0 칭쎄 어어 밖에 많아요 오 엘지 아 이거 진짜 모른다 다미의 잠바를 입고 우리 영웅 매니저님께서 1대 0 1대 0 우리 누구 응원할까? 아 2대 0 아 2대 0 양옆에 치열이도 응원해주세요 2대 0 야 거기 앵글 없는 애 조용히 해 야 지붕 넣어 조용히 해 양대형 앵글 없는 사람 조용히 하세요 점점 회장님의 표정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탁구치 갖다 대는 거 보면은 약간 병장 시절 때 행보관이 많이 몰아지었을 거 같아요 그 정도의 실력입니다 네 알았다고 하지만 4대 0으로 쳐발리고 있는 남승 아이고 아쉽습니다 애써 애써 괜찮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애들 다 이겨가지고 지금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아는데요 업계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개쳐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매니저님을 가지고 이야 1점을 획득하면서 영웅 매니저님 굉장히 잘하거든요 지금 3연승 중인데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탁구공을 치나요 5대 1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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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향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지금 방향을 와리가리 치면서 지금 관광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5대 2입니다 5대 2 대단합니다 뒤에서 저기 가면서 야 자동차 자동차 오 6대 2 괜한 자동차에 화풀이하는 남승 아니 얘는 나는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지만 딱밤 내기입니다 누구 응원해야 돼 여기 앉으세요 앉아서 해소를 와 와 와 이거 스베씨 안 치고 와 6대 3 대단하게 지금 욕심부리는 사람이 계속 지는 것 같은데요 영웅 매니저 꼭 오늘 저는 회장님이 이기고 회장님이 이기고 회장님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와 와 안 넘어갔어요 7대 3입니다 회장님 얼굴이 굳고 있습니다 와 왼쪽 와 와 아 아 8대 4입니다 아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요 8대 4 모두들 잘한다고 말했지 자신 바빠하던 남수돈이 같죠 애써 웃는 척을 하지만 지금 두 배 차이입니다 왼쪽으로 잡고 아 와 8대 5입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8대 5입니다. 여기서 다같이 가져오나요? 네틱을 넘어가면서 운 좋은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8대 6으로 지금 세레머니로 손가락을 살짝 튕기면서 8대 7 맨 잘 나간다요! 흔들리고 있어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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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야 이거 살리고 집중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딱딱이 댄스 동점 야 잠깐만 지금 위거도 벗었습니다. 저 새끼 자 어떻게라도 사장의 딱딱을 때리겠단 마인드 네 옷을 벗었다는 건 모든 걸 걸어야겠다 사회생활 이제 안한다는 걸 걸어야겠다 아 2점 남았습니다 2점 옷을 벗자마자 매치 포인트 아 2대 9 2대 9 2대 9 0점을 만드는데요 2점을 만들면서 회장님 서브입니다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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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회장님 왼쪽 욕심 욕심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안그러면 맞박 뚫립니다 욕심 creak 욕심 안그러워 듀스입니다 2점을 연속으로 내셔야지 승밀하기에는 듀츠 자 왼쪽 와 절증 멀리 11대 10으로 마지막 또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여기서 과연 영웅 매니저님이 점수를 내면 듀슨 듀슨 왼쪽 구석 오른쪽 원래 이게 선 선으로 1점 먹고 들어가는 게 안전빵이거든요 자 이게 진짜 1절만 아악 맞박을 대전 연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영웅 매니저님이 전자마자 화나신거 같은데 화가 나셨어요 진거야 진거야 나보다 ㅈㄴ 잘하진 않아 이거 게임은 게임이니까 야 그동안 참아왔던 슛칫 비켜치기 아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해보고 화내신거에요? 혹시 화내셨어요? 아니 ㅈㄴ 잘하진 않아서 아 아쉬웠어요 아쉬웠어요 와 이마를 때리고 영국메이저님 파이어 자 조심히 가세요 네 도망가기 그래도 3연승을 깼습니다 근데 화가 너무 많이 나신거 같은데 지금 지금 부글부글해가지고 머리에 스팀 나와 다시한번 이길 수 있는거 같은데 다시한번 수천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 약간 차이가 많이 나버리긴 했어요 너무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 회장님 근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최선을 4대4연승에 가고싶잖아 아쉽지마 불 붙이고 지금 끓었다 고기가 내가 들으셨고 그제 승벽이 있으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내가 앵그럽 조용히 하라니까 듣는 사람이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아요 네? 네? 여기서 대기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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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해요 아 이가 이끌래요 다음 타깃은 차기입니다 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이거 재밌어 이거 여기는 어김없이 여기 싱싱이와 담비가 단둘이 있는거 뭐야 단둘이 있다가 여기 여기 살아있는데 아니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어 아 뭐 이렇게 하면서 단둘이 있는 저기 저기 한번 남자들끼리 그럼 마실까요? 어떤걸? 여기 여기 대결해놓고 수리 쿠션을 머리통 깨지고 싶다고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별로 안좋아하고 이제 이 둘과의 사이가 진짜냐 이런게 마작 아니야? 마작이 아닙니다 모델게임 마작 마작같은 느낌이야 뭐야? 나야 나 자 여기 앉아계신 분이 누구죠? 베그나 씨인가요? 베그나 씨인가요? 베그나 씨인가요? 숫자 맞추기 여러분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미리 말 안하고 갑자기 막 끊으면 막 그렇잖아요 불 붙이고 있고 고기 먹고 하면은 지금 일곱시니까 여덟시부터 자율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덟시 딱 여덟시 다 전부 아 편하게 노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될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뭐 먹고 있는데 뭐 끊고 뭐 이런 것보다 지금 일곱시니까 제가 여덟시에 뭐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든 자율시간에 여덟시부터 줄게 오케이? 응? 제 게임이라고 갖고 왔잖아 지금 잘 맞춤합니다 이 게임 잘하죠 내가 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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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풀이요? 그것도 자유 아 투 오 오 제가 해볼께요 오 오 자 얘들아 밥을 먹던 안 먹던 8시부터 자유시간 할거야 네 눈치 보지마 그때 8시부터는 저는 이제 애들 이렇게 방송하면은 계속 참석 계속 할거에요 뭔지 아시죠 뭐 지금 내가 봤을때 레크리에이션 하고 뭐 좀 이런거는 제 느낌은 아닌거 같아요 놀고 놀고 또 모여서 레크리에이션 하고 이런거보다 좀 자유롭게 고기도 먹을 사람 먹고 오케이 오늘 홍기떡 메타 갑니다 빵빵이랑 야 근데 얘 소리랑 이 정도 비빈다고? 예뻤 빵빵이가 진짜 못치긴 한다 나 너 3점 잡아줘도 이길 수 있어 진짜 야 근데 예술이랑 너랑 진짜 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너 예술이 그러면 3점 줄 수 이길 수 있어? 아까 3점 내가 때려줄게 내가 때려줄게 대신 5점 줘 5점 5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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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요? 아 2대2는 야 나 너무 길게 누구랑? 제가 예술이 들고 예술이 아무나 아니 아무나 누가 탁구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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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는 안돼 깰껴 2대2 노잼이래 2대2 노잼이래 2대2원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레크리에이션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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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3점 4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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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7 봐봐 모른다니까 실수하면 끝나고 집중력 싸움이야 공격해야지 공격해야지 자리 맞지 않네 이 새끼야. 집중해. 아 이거 개만? 나 세울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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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거 잘했는데 진짜. 오 뭐야. 그냥 잘했다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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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끝까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너 좀 친해. 너라준아 고생했다. 쥐가 진짜. 쥐가 진짜 재미있는 줄 알고. 쥐가 진짜 재미있는 줄 알고. 정답 맞춰도 돼요? 여기가 재미있는 거 하네. 여기가 재미있는 거 하네. 여기가 재미있는 거 하네. 얘는 날개가 달렸나요? 이게 재미있는 거지. 지금 다 해줄 수 있는 거야. 죄송한데 이거 여기 하시는 양세찬. 요쪽 조금만 엉겨서. 카메라 잡아도 될까요? syner하면 안 돼요? 어어어어 참외 참외. 양세찬이 있었어 여기에? 끝으로? 응응 끝으로. 맥을 잡힐 수 있다고 하시는 거니까. 오오오오. 그렇지! 그렇지. 야 너희 유리에 비추면 안 되잖아. 양세찬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서고. 이제 날개가 안 달렸다고요? 날개 없어요. 지금은 있을 수도 있어. 날개. 날개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 날개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 자, 앉아. 안 보고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답 한 번씩 보여줄게요. 아니, 저는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한국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죽어있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 DNA 속에 살아주세요. 장군이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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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어, 장군보다 높은 사람? 네. 정답. 정답. 황개토대학. 땡. 땡. 잠깐만, 여기. 여기 와봐. 저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혹시 한국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아까 물어봤는데. 한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아니라고 나오고 있다고. 이거 누구지? 이 사람은 음악사에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화면에 한 번씩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 듯? 아니에요. 이분이 동화에 나오나요? 안돼요, 안돼요. 동화에요? 아니요. 아니라고? 아니요. 아, 근데 동화에 안 나오는데 비슷해요. 네. 그런 뉘앙스에요. 네네네. 오오. 같은 정직이네. 아버지. 자. 그렇지. 이 친구는. 이 친구. 이 친구. 유럽었나요? 그렇죠. 아, 그런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아니, 그러네요. 나 질문을 하려고 해요. 아니, 유럽지만. 요즘 사람 봤을 때는. 원래 근데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준다고. 기준을 모르라고. 뭔데? 나도 모르게 잘 안 잡고. 어렵긴 해. 돌아가셨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 네네. 그러면. 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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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왕이야? 왕이 안나? 왕자 아니야? 왕자 아니야? 왕자 아니야? 왕자 아니야? 왕자 아니야? 아니, 뭘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아니, 왕자님 아니야? 아니, 약간 왕자. 왕은 아니지. 잠깐, 능지이씨, 능지이씨. 아니야. 나 진짜 눈먼지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 감이 안 잡혀? 네. 잘... 잘 물어봐봐. 우리 여자친구가 2사람이고, 상대가 2사람이고, 상대가 2사람이 아닌데, 우리 애는 알아. 센스한 거 많아. 나 그냥 2명인 줄 알았는데. 나 진짜 2명인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맞아. 이분은 지섭이 굉장히 많아요. 갈충분이 너무 많은데? 진짜 많아. 이 사람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든 될 수 있어. 엄청난 사람. 엄청난 사람. 정답! 화이트. 땡! 왕 맞아요. 왕 맞아요. 너는 스포츠인인가요? 맞아요. 맞다고.. 아니 근데 나는 스포츠인이 맞다고 봐. 나도. 난 맞다고 봐. 그럴 수 있다고 봐. 정답 이수근. 땜! 돌아가셨다고! 영사실이 안나와... 이 소름... 밀리는 있어요 레전드 포즈대요 날라나리죠 이 사람은 вот... 무술인이에요? 몸 맞추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래 이거는 한화가서 하는 맛이 있어야죠 정말 그런 쪽으로 약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람 누구야? 격둥이요 설화에 나오나요? 설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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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방에서 라이어게임에도 재밌는 거 같아요 라이어게임에도 재밌는 거 같아요 그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에요 아니 아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냐고 물어봤는데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동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동물이 아닐 뻔인데 아니 너 진짜 외국? 스포츠앤맨? 세 글자인가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요 그다음 나 우리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근데 한국 이름이 있었던 거 같은데 뭐? 아닌가? 아무튼 뭐 한국 사람 아니에요 겨울은 근데 이번에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인가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분이세요 마이클 듀어던 스포츠 스포츠 너무 스포츠 아 이거 누구야 뭐 음바 앞에 누구야 스포츠하는 외국인 이 사람은 미술가예요? 미술 어 조금 그 강력하겠어요 이제 근데 네 힘들어? 미술가는 아니에요 아예 근데 개발 기각하는데 아예 아니라고 하기는 힘들게 근데 미술의 획을 놓은 사람이 아 그렇쵸 그래? 근데 미술가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어 얼떨결에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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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하고 돼요? 네 미텔란젤로 땡! 미텔란젤로 야 근데 먼저 같은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이기고 세 사람 가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러면은 드라마에 나왔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 근데 이런 이름으로 드라마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어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이름이 있어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질문했던 게 다 뭔지 까먹었는데 어떡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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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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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계의 왕 땡 아 태계의 왕은 왕이 아니선생님이요 아 왕이 아니구나 하하하 태계의 왕이요 하하하 하하하 저한테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아 아 몰라요 나이 많지 아니 지금 한 60살? 나이 많지 정답! 뭐라요? 태계의 왕! 하하하 아니 이 사람이 여러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여기 너무 어렵다 뭐지? 나는 모르겠구나 빡세게 하다 왕이라 그러는데 좀 아까 세게 세게 진짜 아 세게 확실하게 그럼 나 모르니까 몇 글자인지 말해줘 하하하 그건 안 되지 그러면은 저는 스포츠를 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어떤 스포츠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하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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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익스트림 익스트림 스포츠 익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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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오 오 오 아 일단은 목숨 말고 해야 돼 아 맞아 왜냐면 목숨을 안 걸었으면 아 아 그 사람들 누구지? 그 그거 오 비행기 그 사람들 오 포로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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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포로가이즈 포로가이즈 이제 형 수정 있지 않나? 다 다음 이게 제일 쉬운 이유는 뭐였지 뭐지 이분 직업이요? 아니 이분 대화하신 때 모자예요 무슨 요리사야 아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한다고 그렇죠 아 멋있고 맛있게 만들었다 맛있게 만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요리사는 아니지 근데 요리에 관련된 그게 있잖아요 하하 자 직업을 얘기해 드려요 과일을 만드셨어요 아 이건 다 가르쳐줬다 와 너무 쉽다 못 맞추면 위험할지도 예솔아 근데 저거 아들구나 아까 내 입장에서 뭔가 남았잖아 아 나 그거 남아도잖아 예솔이가 이거 다 알아? 응 야 너 구라치지마 너 구라치지도 알아 벨몬트요? 떼 아니 사과를 만들었다니까 벨몬트를 하냐고 아 사과를 만들었다 아 사과를 만들었다니까 과일이요 아까 사과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과일 만들었다고 했잖아 아 과일 만들었다고 아 사과를 만들었다고 근데 그래도 전혀 이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사과를 실존의 인물이에요? 실존의 사과 인물이죠 실존의 인물이요 실존의 인물이에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한국에 살아있으니까요 우리 죄송한 건 아니고요 그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죠? 일찍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화에서 나는 설아가 아니고 근데 많잖아요? 뭐 일찍 하지 않아도 라이트가 아닌데? 어? 본인 차례 아니잖아요 정답! 그 정답을 했으면 돼요 아 그래요? 정답 라이트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냥 너는 스티프 장소야 아 라이트가 아닌데? 아 내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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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혼자 플라이기 형제? 정답 맞아 라이트 형제? 나 뭐야? 구멍 난 뭐야? 아! 못잘어 야 너무 어려워 그건 직업이 많아 야 얘잖아 날개가 날려 있어 나 직업이 많아 영화배우네 영화배우가 직업이 많지 아니 날개가 날려 내가 적어서 나 적어서 똑같은 건 하지 말 그래! 1등 어려워! 똑같은 거 하고 몇 달 올라왔네 너무 어려워! 한 장 스포스 근데 1등 나올 때 말고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등 나왔다가 끝내지 말고 내 거 너무 어려웠어! 그건 맞아! 그 사람 밖에 빼고 저거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치? 그거는 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됐어 됐어 저거? 어 너 뭐야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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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아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너 모르면 안 돼 자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네 질문 안디가 맡겼으니까 네 저는 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인물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또 아이고 뭐야 저는 이걸로 바뀌었어요 와 너도 이걸로 바뀌었어요 어 나도 바뀌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자 아 이건 살아있나요? 아니야 놀란 컷 애매해요 아 근데 살아있진 않죠 살아있진 않고 살아있진 않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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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살아있다가 아니 근데 처음에 살아있다가 죽다가 안 그래요 누가 누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 살아있다고 살아있어요? 아니야 안 살아있잖아 내가 할 일은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죽어도 하지 않아 아니야 살아있어 아니 살아있지 않아 아 진짜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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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나구나 다음 저 저 이분 영화배우인가요? 어? 어? 맞아요 영화배우예요 저로 넘어가면 이 친구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예요 저도 영화배우인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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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저는 직업이 뭐예요? 아 아 직업이 스포츠를 하세요 정답 김연경 선수 땡 갑자기 갑자기 이 친구는 이 사람 아 진짜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나아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 아 그래요? 소라자 공부를 잘했나 보네 원래 미국에 안 살았는데 미국으로 넘어가 네 야 너 똑똑해 티내려고 힘 좀 많이 주지 마 왜 어차피 그래도 몰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걸 모르는데 못해 맞아 일단 이 사람 어느 나라가 맞나요? 내가 알기로는 뭐라고 해요 정확한 국정은 모르겠어요 아 중국 사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한국인 한국 인데 아이고 삼자로 보니까 웃기다 한국말 잘하긴 하는데 국정은 잘 몰라요 정확한 국정은 몰라요 정말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난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나 일본인인 줄 알았어 아 근데 근데 사람마다 저런가 왜냐하면 아 아 중요한 건 동양인이야 동양인 국가를 뭐로 정리해야 돼서 저는 액션배우인가요? 저는 액션배우인가요? 액션배우인가요? 왜냐하면 되게 빠르기도 하고 뭔가 되게 역동작용 활동도 나 알꺼같은 땡 땡 땡 도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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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한국인인가요? 도마스 아니요 아 한국인이에요 제가 아는 한국인이에요 제가 이 사람 알거든요? 이 사람 제가 아는 한국인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 아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이에요 어 그 그 맞지? 한국영화 되네? 아니요? 아니 외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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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국영화 되네 한국인이라면 다 유난한 영화나 영화나 아이고 있어 워낙 유난하겠다 기질 그 어? 땡 영화배우야 영화배우야 저는 목을 사용하나요? 공을 쓰죠 공을 쓰죠 그렇죠 공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공을 이 사람이 원래 여러 가지 써요 왜? 미성적 숫자가 너무 적응적 숫자가 적응적 숫자가 이분의 그 어떤 직업으로 보이시죠? 카테고리가 아까 뭐 여기 스포츠라고 했다는데 그분은 어떤 카테고리죠? 이분은 이제 요리사죠 과일이라고 봐야죠 요리왕 비료? 아 이 과일이요 과일 과일이라고요? 치킨 장난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치킨집 외부 아니야? 치킨집이요? 치킨집이요? 잠깐만요 너 이거 모르지 김예술 내가 봤을 때 몰라 우유가 헷갈렸어요 계속이에요 아 우유요? 쟤 몰라 쟤 몰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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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과학 투기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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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리쿨? 하하하하 과일리쿨 지금 헷갈린거야 제가 과일리쿨 과일리쿨 어떻게? 게임이야? 다안돼? 다안돼? 2번 2번 근데 얘들아 백급을 하고싶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그냥 백급이어가지고 잘하게되고 있어요 남다라 있어 남다라 있어 그리고 아 직업 보여주세요 안보인대요 직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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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을 뭐라고 해야되나요? 직업이 약간 근육쪽이에요 그치그치 그치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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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갈리 갈리 갈리직 갈리직이긴 해요 인원들도 관리하고 어 깜짝아 어 깜짝아 꼽고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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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배우에요? 아니요 여자배우 이익동적인 여자배우 이 친구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아 그분도 약간 좀 역동적인 역동적인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약간 친구긴 친구진 않지만 아 근데 이거 재밌는데? 그러게요 이 조금 보통 조금 얇게 옷을 입어요 약간 백수 느낌? 백수 오! 큰일 아 왜? 혼자서 항상 혼자 아 이거 하지 오 약간 일이 없는 느낌? 일이 없다고요? 백수 같은 느낌? 그니까 혼자 하여튼 혼자 되게 많이 했다가 모르고 여러 사람을 만나러 가요 나 있잖아요? 혼자 막 있다가 그쵸 베로건 직업이에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자 먹고 싶어 그건 말해줬잖아요 그니까 뭐라고 이게 직업을 되게 하는 건데요 언니 레이크 영화배우 오! 액션배우에요? 네 네 네 액션배우 맞아 이게 팩트에요 액션배우? 네 둔트라볼타 땡 그 뭐야?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이거구나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로 둘 다 고미에 스포츠에 고미에 스포츠에 둘 다 네 네 예 손으로 해 손으로 보통 손으로 하죠 보통 손으로 아 근데 발이 없으면 좋겠네 그럼 아 그치 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긴 하네 아 저는 그 자 내가 알려줄게 사업가인가요? 네 봐봐요 아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 분은 사업가로 성공하지 못했어 이 분은 그 진짜 좋은 일과 정말 나쁜 일을 보시겠어 그렇지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정말 좋은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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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가갈치겠다 그쵸? 이거는 말은 바로 알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요리 말고 아까 카테고랑 뭐였어? 뭐였어? 근데 진짜 한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거 같고 근데 금융관련 일을 하고 어 금융관련이 가장 세? 어 그리고 진짜 무서워 무서워 못 보신 분이라서 그 사람이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야 테라프가 제 눈이긴 해 진짜 개무서운다 개무서워요? 아 나 뭐지? 아 나 미칫 결혼식장에선 무서워 결혼식장에선 무서워 아 결혼식장에선 결혼식장 가서 되게 무서워 맞아 진짜 개무서워 그냥 무서운게 아니야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되나 여기 좀 불을 끓였다는데 뭐야 난 불을 끓였어 그 사람이 누구야? 아니 나는 옷을 불을 안입고 백수같이 사람 많이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나 실종인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랬나? 빨리 횟수 물어봤어? 돌아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계속 활동하는지 끝났다 활동하네 계속 계속 어? 내가 영원히 활동하네 그치 어 활동을 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7살이 되더라도 활동하실 때 응응응응 진짜로? 네 이게 뭔 소리야? 계속 활동하네 사람은 쉬지 않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뭘 하는 거지? 아니 아니면 우리 된다면 설명식 힌트를 준가? 어 설명식 멘트를 준가? 근데 이상한 님 해줄거잖아 정이 있는데 아니 약간 유력한 님 하나 줄까? 그래 언니 언니 타입니까 언니한테 설명식 줄까? 나이가 많은가요? 아니면은 물어보지 마요 우리만 볼게 어 우리가 볼게 아 노란색 옷을 많이 입어요 아 아 다 감이 좋다 야 시발 중고는 없게 물어놓은? 근데 이거 들어도 뭘까 근데 약간 아띠도 닮은 것 같아 아 정답 정답 퐁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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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약간 아니 느낌이 있어 아띠 느낌 퐁퐁이 퐁퐁이 옷을 여기 입고 다니고 백수에다가 방귀만 끼고 다니는 퐁퐁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띠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하나만 더 진짜 퐁퐁이 아니야? 아 정답 하나하나도 안 해도 돼 하나만 더 줘야지 하나만 더 줘야지 이분은 제가 항상 으악 되게 밀착한 고구만 있어 오 오 괜찮지? 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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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이분이 나오는 영화 시험을 제가 오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요 언니 이거 봐요 아 아 마무리해 주세요 하나는 한번 뒤집뻔 했어요 자 어 이제 뒤집뻔 어 네 상 아 이거 얼마 안 남았지 이것까지만 하고 정리하자 네 상, 상 처리자 하나둘 우와 손잡고 뜨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이거는 진짜 예쁘다 아 나 있으면 바로 맞췄다 이거 네 아 이거만 맞췄자 네 네 네 아 아 아 너는 그 아 아 아 지금도 지금 여기에도 금지할걸 어 그 이분으로 그 우유가 나오고 있어 장어 대유명 제일 유명한 이분의 우유나 이런 브랜드 같은게 나오고 있어 아 아 이거만 맞췄다 이거 정답 정답 아니 올해 선생님이랑 관련된 해가 있을걸? 정답 정답 버버리 아니 아 아무 말이나 하지마 나도 생겨라 근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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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송 약간 느낌 있잖아 이송 아 뭔소리에요 백스라고 하길래 귀똥 먹고 있잖아 맨날 뭐야 아 아 아 아 아 자 이제 먹게 먹게 치우자 네 먹게 치웁시다 아 은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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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자 네 이쪽으로 따뜻하게 히터 다 틀어놨어요 너 가져왔냐 비키니 네 아 저 민나가 비키니 밖에서 오려고 걍 오우 오우 자 여기 이제 먹어야 되니까 네 어 치우자 네 아니 아니야 이제 괜찮아 2개 중에서 무슨 내긴데 나 이거 10분 0.1 내기 진짜 없건 해야지 진짜로? 딱 가까이서 보세요 그냥 그냥 이제는 그냥 그냥 심장에다 던져 야 야 야 이제 그냥 고백해라 나는 닦은 야 야 야 야 야 고백하러 네? 이렇게 쳐야 돼 하길래? 아니 쉬우슈아 조언 하나 해줄게 할 거면 비방으로 해 회장님 근데 할 거면 비방으로 하면 왜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나요? 아니 2절 치네요 내가 한번 내가 욕망 조리돌림 당할 거 생각하고 했는데 2절 치면 또 나 뭐가 돼 진짜 왜 그래 야 이거 둘 까먹은 거 누구야? 동예솔 고마워 언제 먹었어? 아니 내가 너무 기를 너무 죽인다 야 받아줄게 승수아 내가 맞아 모두 빵은이 같을 수 없어 애들이 받아줄 줄 알아야 돼 그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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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조언 하나 해줘 너만 받아줘 조언하면 너부터 하지 말고 넌 좋은 필요 없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한테 하던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다 받아주고 하면 욕 빠진 누구야? 그쵸 없잖아 그치 저어줘 그래 너무 마음을 내가 F로 가면 안 돼 그 연어 어디가? 이게 여기 여기 빵 빵빵 빵 야 빵 찜 좀 치우래 어떤 거? 짐이요? 어 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0.14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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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무서워요. 이 세상이. 거기에 베그나치가 거젓이 있는데 무슨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베그나치 차례인데 지금 30만 원인 것 같아요. 있다니까. 맨날 섹시하게 입는 애들이 추리하게 입으면 귀엽고 귀엽게 있는 애들이 섹시하게 입으면 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너 칭찬합니다.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숭숭아. 몇 달이야. 아니 어디 어디 닭을 치는 거야. 아니 아니 저는 왜? 회장님한테 자꾸 끼 부리니까. 자꾸 말을 엄청 많아. 먹고 사는 길이야. 어떻게 하냐. 얘는 좀 이상해. 먹고 사는 길이 아니고 얘는 좀 이상해. 나는 오빠가 추던 길에서 사는 게 이상해. 맞아. 뭐죠. 잠깐만. 내 아이디인데 알람이 우지게 오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구니나 좀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이게 자유시간을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조금 고민해본 게 어수선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가지고 번복을 좀 할게요. 8시에 자유시간 주기로 했는데 방송이 켜지면 열 몇 개가 켜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집중 안 될 것 같고 개인 방송을 할 시간은 뭐 강박은 안 가지돼. 대신 밥 먹으면서 애들 맥주 한 캔 정도 요 정도까지는 딱 하고 이제 술 먹으러 갈 사람과 잘 사람과 놀 사람을 두 분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방송을 하게끔 아 빙미덕몽봅봅봅봅봅봅봅봅봅봅봅봅봅봅봅봅 이게 원래 그럼 제가 한번 지금 써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써본다면 야 다미야 비키니 하는 사람들 비키니 풀장 하는 사람들 강요 아니잖아 그지? 할 사람들 딸 몇 명인지 추러와? 어 추러오고 자는 사람 추러 견둥아 비킹이 비킹이 왜? 비킹이 할거야? 비킹이 입고 있는데요? 어? 추러와 추러 진짜? 진짜로? 민아야 나는 안 볼텐데 카메라 아니 아니 뭐야 수박에 두 개가 있어요 뭐야 여기는 여기서 저희 준비 알겠어 알겠어 지금 돌리자 지금 돌리고 여기 비킹이 너무 많아 비킹이 간단하지 말해 말했어? 어 매니저님들 고시아이트 사용해야 돼가지고 아니 이거 여기 있던거 여기 거야 야무치네 야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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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 기쁜 모습 기쁜 모습 기쁜 모습 친구다 어 저거 응? 응? 꼭지 다 떼서 하는게 낫겠죠? 네 많이 해 많이 안 해본 에이 설마 저 집안일 얼마 많이 하는데 취미가 어? 미래의 꿈이 형고양천데 진짜? 야 빨리 좀 해당하니까 아 이거 확인 때려봐 지금 연인 문제예요 기다려봐요 꼭지 안 떼도 돼 근데 어 그래요? 어 근데 나 깻잎 꼭지 떼는 꼭지 안 떼 새끼론 찬거 같네 이모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 흘러낸 물에 씹히는 그렇지 나는 이것도 다 안 먹으니까 떼주려고 그랬지 아니야 이모 오늘 처음 보셨죠 내일부터 안 나오는데 야 아 저 너무 하루만 딸리는 거 아니지 이모가 어 해이 낮은 이모 안 나와도 된대요 이모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모 너한테 떼? 어? 야 뒤에서 내가 가져가 떼 봐 왜냐면 떼는 사람도 있대 아 네 반반해 그 3장 3장은 여러 개? 20개만 하자 1초가 떨어와야 먹기 파워니까 나는 그냥 길게 그냥 넣었어 길게 그냥 통으로 줄게 네네 아 그럼 20개야 나 20개야 아 네 최애 어서 가져갈 거 있나요? 갑자기 주방에 몰림연상이 나왔구만 와 진짜 갑자기 왜 하나 아니 애초 아니 애초 오연아가 말해 애초에 누가 있었어 애초에 미켓 퀸다빈이 온 차밍 견동까지 차밍 견동까지 나 와가지고 도왔으니까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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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아있을 거야 와서 밤날라 이랬어요 저는 온스프리 데피고 왔습니다 어쩔까요 차밍 할 거 주세요 이거 저희 너 이거 와서 뜨뜨뜨뜨를 아니야 난 그래도 장 봐왔어 맞아 장 봐 다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야무치다 야무치 저희도 별로 많아 네 아 저 졸리면 자도 된다니까 기면증이 오는 거야 아니면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야 아니요 그냥 기면증 갑자기 이렇게 근데 확 깨요 또 깼다가 갑자기 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괜찮아요 지금 왔다 괜찮아졌어요 계속 서있어 어 앉아있을지 말고 앉아있으면 또 그래 얼마나 졸려맛으시냐 졸리면 자도 돼 네 김경준 전문의 저 힐링이 할 때 햇반을 진짜 한 1시간 동안 됐다 그래 나 진짜 햇반 개잘 됐어 나 진짜 종지는 없고 종이커에 넣어줘 저기 손주잔 같아 너무 웃잖아 손주잔에다 줬어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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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회장님이 어제 힌트 주셔가지고 다람쥐 옷 입고 왔는데 그걸 나를 줬어야지 내가 그걸 말다람쥐 옷을 입고 했을텐데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커플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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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희 여기 두 명 찰모님이시거든요 찰모님 말 좀 잘 까매 찰모님 찰모님 너무 많아요 찰모님 조용히 좀 하고 네 네 빨리 빨리 하자 네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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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가 졸나 웃긴다 빨리 만들어주세요 저거 저거 하나만 더 맞춰주세요 저거 할 거 있어요 야 야 저거 거퍼 아닌데 여기 옆에 초딩 한 명 초록색인데 초록색인데 지금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2인 면 2인 면 라면 이거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이거 한번 딜레이 걸린 거 채팅렉 걸린 거 리방 한번 할게요 최고화질을 그걸로 한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화질이 60프레임 석가루 여기 계세요? 네 와 이게 막 지분이 있는지 한테 열린다 와 여기 치열한 유지 경계 삼성 한厘 2인 4인 3인 17 야 숟가락 숟가락 재접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켜졌잖아요 그죠? 화질 좋죠? 더 좋아졌죠? 한번 버퍼가 걸린 김에 딜레이 생겨가지고 그냥 최고화질 당겨버렸습니다 조명이 여기가 좀 구려요 배경이 끝나고 다이 미쳤어? 와 아직 안 끝났어? 누가 이기니? 이제 그만 할까요? 아니 거의 끝나가? 아니요 다시 재시작했지 너네 재시작 안했어요 아 진짜? 아니야 해 해 해 집은 그거 끝나는 해야지 어 어 뭐지 뭐지 어 제가 들까요? 아뇨 아뇨 보보겠습니다 지설이 이렇게 치면 괜찮나요? 네? 두 개로 맞출까요? 아 이렇게 위열로? 어떻게 해요? 두 개씩 만들까요? 두 개씩 붙여서 아 두 개 아 두 개씩 이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할까요? 난 그게 날 것 같아요 두 개를 이렇게 붙였으니까 좀 크게 넓게 아 그럼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나요? 그래서 딱 붙이면 그거 딱 어 어 이열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열사 어 뭐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 포켓볼 치고 노래 술 술먹! 이거 여기 포근 것이 연기도 나오고 여기 빨아갈 ako 연기도 나와요 ihincar occasional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회장님 오랜만에 할 거에요? 지금? 아니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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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데 10만 원이란 거에요 이거 하는데 10만 원? 네 어 어 결제해 어 어 해 놔 네네 어 해 놔 이따가 어떤 것 같아요? 일자로 시원하게 갈게요 그렇게요? 근데 이게 근데 더 많이 못 앉아 괜찮나요? 일자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니까 일자로 하면 사람이 못 앉아서 브이지로 이렇게 살짝 할게 네 이거를 땡기고요 일자로 쭉 하면은 빨면 30만 원 아니 앵글에 나올까요? 앵글에 나올까요? 앵글에 나올까요? 근데 앵글에 다 어차피 원래 못 나와 왜냐면 이렇게 해도 못 나와 근데 맞는 말이다 그럼 다시 원이치 아 미안 미안 아 나도 듣다 보니까 그 그렇게 그 반전이 나는 강박을 안 가졌었거든 어떤 새끼가 이거 뭐 이열로 할 거랬지? 아니야 이 새끼 아니야 누가 누구지? 아니 근데 잠시 일자로 놓으면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이러면 어차피 뒤돌아 있는 상황 때문에 어차피 앵글이 안 나와 그건 맞아 일단 가자 어 아 근데 가운데를 열면은 가운데 앉을 수 있잖아 응 이렇게 어 어 가운데를 좀 약간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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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의사가 다 있어? 의사가 가지고 올게요 아 여기 다 있어 여기 잠시만 이거 좀 더 당겨야 되겠다 이거 저번에 있었던 상황인 거 같은데 왜왜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인월 많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지 어머 회장님의 프로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 어 소중한 건데 부위로 이렇게 앵글은 뭐 다 나오는 거 다 못 나오고 어 이거 예뻤대 아니야 아니야 안 비롯해 어 예뻐서요 어 아냐 하나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아 하나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뭐야? 아니 근데 온대나 신발을 가방으로 바꿔드릴까요? 어 어 진짜로? 어 어 아 나 클러치백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 신발은 근데 나 구석했는데 아 모르겠어 딱 말씀하세요 클러치백 그럼 팬티 클러치백 좀 바꿀까요? 그거 가격보다 더 저렴하거나 비싸지 않은 거 딱 그 선에서 아니면 더 저렴한 걸로 네? 남은 제 거 살게요 응응 아 알겠습니다 아 아 근데 가수 contractor 앉아서 손을 좋아해줘 멀게 condominium 저렴한 거라고 근데 가운데. 이러면 저렴한 거라고 근데 가운데들이고 어디야 나러나 저렴한 거라고 저거 뭐래 아 여기 있네요 그러다 장말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로 그냥 뭐 아 이렇게 하는 거로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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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렉스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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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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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갑자기 엄바 노래다 이게 노래팀? 노래팀이야? 매니저님 나 뽑바 없다 로희야 나 뽑바 보조배터리 이거 아이 없어? 술 술 먹으면 19세 바로 걸거야 먹어도 된다 네 오늘 내가 다 억제 시켜줄거야 걱정마 다 다 돼 걱정하지마 대신 정신 못 차리면 뭐가 하나씩 뭐 하나씩 어지러워 멍들 거 하나씩 예상하고 있어 네 미리 얘기했다 그대 기억이 갑자기 치자 한 잔 해요? 이거 마이크 안 나요? 아 그거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벌써 뒤에 아 조정 아니구나 아 너 네 테스트? 테스트 세팅 미스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 뭐야 남박대장 할려 감사드립니다 남박대장 할려고요 감사합니다 아 예 승리 잠깐이라도 얼굴 좀 보여서 보셔서 bare 네 감사합니다 세 Mul 이거 안 했는데? 어 맛이 많이 좋아 나와요 이따 신년대장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안녕 자 음주 좋고 사장님이 노래 틀어놓은 줄 알았대 아 아 순위 그룹이라고 이제 아 여기 노래 등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부터 네 네 자기 자작곡 순위로 나올 겁니다 네? 네? 그건 좀 아니고요 어 담비 어디 갔어 아니 장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장님 너무 어리둥절하시네 벽 쪽이 버퍼? 아 나 지금 버퍼 아 이게 최고화지라 그런가 나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있을게 그냥 자 맞은데? 어리금이 있는 사람 먹어도 되나요? 아 진짜 저거 쓴 거 없네요 아 내가 고기 됐네 아 연하랑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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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관없어 그냥 알아서 먹어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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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앉을까? 네 어 일단 앉을까? 네 아니 알았어 앉을게 일단 앉아서 어 앉아서 먹어 자리 있는 사람 일단 먹어 앞자리 와서 오디오 챔피 0.1 씩 줄게 네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아 우리 이제 이 새끼들 대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 아 진짜 알아서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알아서 이게 없어 저는 근데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하고 있었어 네 앞에 있었습니다 네 앞자리 자리 다 쳤다 여기 야 여기 봐 지구에 뭉치는데 네 지구에 뭉치는데 네 네 회장님 저희 여기 마련하셨습니다 어 어 버퍼 아 그럼 나 여기가 고화질로 해야 돼 고화질 뭐 먹을 수도 있지 고화질로 해야 돼 고화질로 해야 돼 뭐 여기 버퍼 버퍼가 아까부터 뭐 생긴 거 보면은 어 화질 낮춰야 되겠다 아 어 고화질로 해야 돼 계세요 여러분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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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내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대우받은 데는 없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최고화질은 물이었다 하하 손 씻었어요 저 응 회장님 식사하시죠 아 근데 아까는 안 걸렸는데 걸리는 거 보면은 식사하라고? 응 소희가 나랑 술하고 싶어 아 그럼 내가 생기차 하나 하고 가야 돼 진짜 여기가 너무 칙칙하긴 하다 아니요 언니 알 수가 있는데 아 이 앞쪽으로 어 술 먹을 사람 저요 맥주리 맥주 먹겠습니다 어 네 네 예수리 술 먹었는데? 나도 먹는 거 아니야? 나도 나를 더 먹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아 아니 엄무하고 홍생한테 기존에 막 뽀뽀해달라고 했잖아 왜? 왜? 왜 소리야 너희가 아 술 먹고 안 돼 아 진짜 내한테 했다 그래 언니가 술 먹으려고 그래 아 진짜? 언니한테? 응 시원하다 응 맥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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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먹을게 아 난 기도하고 먹을게 전 안 먹어요 제발 오늘 나락까지 안 켜지 잘하는 거 나 먹고 있어 나락까지 안 켜지 술 먹어도 돼? 씻고 갈게 네 어 여러분들 씻고 갈게요 네 여러분들 씻고 갈게요 비로그인 하실 분들 하시고 네 로그인 19세 인증해야 됩니다 MAC mattered 그래서 문화 그래서 윤석 소희야 너 오늘 집 가면 안되나? 나 오늘 안 가는데 나 오늘 집kat이다 진짜지? 진짜 안가는데 오케이 아 밥이 무조건 이제 지금 밥이 필요하다 서희야 서희야 나는 아니 무조건 아니야 제기서는 앞에 이렇게 네 사람이랑 이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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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술이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까 나는 왜 남편이 따로 됐어? 어 아 고마워. 뭐고? 빨리 나 버리고 와. 이게 여기였어. 어 어 어 잠깐만. 내가 그냥 양손 잡아줘. 아까봐. 아까봐. 예술이가 어 예술이. 깨비가 나 버릴 거 같다고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아. 나 내 발로 부자서 내려갔다고 나 이 모지로 나가지고. 너는 평상대로 내 발로 다니잖아. 개소리야 내가한테. 아니 그리고 내가. 김수 할 때 봤거든? 대단해서 이렇게 내려가던데? 내가 언제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조합을 해봤거든? 나도 돼. 어감이 좋아.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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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깨비야. 깨비. 깨비. 깨비야. 김남비. 여기는. 이 옆에 테이블은 내가. 술 좀 더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때. 한번 갖다 줄게. 아 네. 니가 안 먹어. 야 먹을 게 아니지. 아니 나는. 나는. 나는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괴롭히지 마세요. 진짜. 안 먹어. 아 뭐해. 아 맞다.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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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담비 왜 없냐고. 하니깐. 여기. 아 나이 박수. 나이 박수. 나이 박수. 자리는 바꾸겠습니다. 이빔면 온다. 이빔면. 담비씨. 원래 이런 거는 많은 사람이 봐주셨어요. 담비씨 여기로 오세요. 뭐야. 뭐야. 담비씨 여기로 와요. 우와. 우와. 맛있겠다. 뭐야. 저기 앞쪽으로 가면 돼. 아니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담비가 아니에요 하고 담납을 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가버리네. 나. 문서 한 거야. 그냥 백문서 한 거라고. 그냥 내가 그냥 얘기해서 문서 한 거야. 와. 그때 이후로 처음이야. 오 맞다. 오늘 안 되셨나요? 그 날 이후로니까. 언니 안남해. 활동. 그날 이유가 언제야? 그때 그. 저 여행 갔을 때. 아. 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오. 와 내 냄새 미친 거 아니야? 사진도 같이 주세요. 내가 먹을 거니까. 잘 먹겠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 좀 뒤에서. 여기. 여기 뒤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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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네. 아니에요. 아니요. 교관은 갈수록 갈 거예요. 어? 왜 벌써. 지현아님 пап자야. 우리 어느라 강타야 국팀장이에요. 아니야. 쌈 싸 드릴까요? 쌈 싸 드릴까요? 치았냐? 아니 내가 알겠어. 아니. 왜. 아니 이거. 빅불민 소스가 들어간 것 같은데. 왜. 눈에 늘어나진거 같은데? 호희야 물어줘라 한 번 어떠시는데? 괜찮으세요? 정성으로 치였어 혼자 치시다가? 나 내가 한 줄 알고 있어 나 보고 있었거든 사장님 저스트 미쥬 영미쥬 백님 별풍선 천사계 감사합니다 와 천사계 연하야 신의상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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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쩔어 놓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뭔가 치고해진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보여준이 어떠세요? 모더? 모더? 아 그냥 낫배드 그쵸? 오오오 밥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예예 아 이게 이게 그만하잖아 저거 가야겠어요 저거 가야겠어요 저거 가야겠어요 저거 가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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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도 됐어 여기 테이블에서 고기가 없잖아 고기가 남둥이 화났다 남둥이 고기 좀 줘라 와 진짜 맛있다 긴장 압도 없이 줄까? 응 맛있다 고기가 안 나왔나 고기가 있잖아 고기를 엄청 잘 먹잖아 어 아니 매니저님 중에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너네 앉아 앞잡지 앞잡지 앞잡지라고? 어 앉아 콜라먹을 줄 아는거에요? 근데 술 먹는데 콜라먹어? 응? 뭐야 술도 안 먹는데 옆자리 앉았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센스가 없고 뭐야 난 술 마시려 했는데 너 넌 넌 내가 먹는 거 봤어? 아니 나 잘 먹을 수 있어 너 얼마 먹는데 그러지마 핸라포네 으하하하 와 막장가듯이 잘 먹는데 너무 무서웠어 아니야 팔 먹고 이렇게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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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구야 미안하다 어머나는거요? 갖다 처음 하신래 지금 뭐 막 씌우시고 싶어 내가 모아줄거에요 며쩡 며쩡 아니 아니야 여기 앞에 여기 있어 여기 밖에 나가면 있어 우와 여긴 좋네 응 감사합니다 나 진짜 오랜만에 먹냐면요 뭐야? 소주 먹었어? 아니 진짜 앙꼬리 나요? 근데 난 나는 지붕국송이가 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왜 남자로 태어나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거의 직국급 정치실 했을 거 같아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살얼음판처럼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 개 무서웠어 나 이름이 자꾸 바뀌어 그렇지? 클렌티케이스 아저씨님 가풍선 백신에게 감사합니다 클렌티케이스 아저씨님 가풍선 백신에게 감사합니다 클렌티케이스 아저씨님 가풍선 백신에게 감사합니다 구혼또 상민ooh Gen Ass 네네스 장샤넬 particulary 별풍선 맞게 감사합니다 BJA 대상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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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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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연 님이 애교했으니까 오그라들어도 우리 후보들 후보들이 한 마디씩 하고 한잔 한잔 하나씩 맥주를 따르든 물을 따르든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여기 하자 우리 빙깅굴 예솜아 빙깅깅 그래가지고 빙깅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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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깅하자 빙깅하자 저희는 너무 2D그룹에서 1년동안 하려면 대장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아 배달을 안 받았지만 저희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는 너무 당장하니까 사고좀 칩니다 화이팅 화이팅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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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영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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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LS 시리즈 샤넬 야 너 대리수..야 너 대리수과 마이크야? 네! 마이크 있잖아! 야 마이크가 있네! 나 있을게 아니 여기 있어요! 상 받을 때는 전자로 할 거냐고 조용히 있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배고파입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음악빛을 하면서 처음 후보를 들어갔어요 다 회장님 덕분이고 수은이 그룹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화이팅하자는 유비로 자 수은이 그룹 내년에도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대근한 느낌? 아니 소라는 사람 중에 한 명만 있는 거야 뭐? 뭐? 무조건따라 그냥 무조건 다음 오구라 오구라 먹으라! 아 근데? 와 우연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좀 쉬다가 아 쉬다가 아 쉬다가 네? 아 쉬다가 맞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천천히 먹으러 갔어 언제 먹으세요? 아 맨날 노래 너 공제 썼잖아 맨날 오늘 회장님 머리끄덩이 잡아보셨어 어어 주트기를 꽂으신다고 왜 이렇게 걱정하지마 아니 소녀 뭐하냐 흘러가 없어? 아 여기 문지로 일기를 쓰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짱이야? 원래 오늘 안 먹는다 그래 신나 봐 아니 도둑해 보인다 문지 웃긴다 아니 여기 뽕이여가지고 안 맞지 아 우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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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터지는 거야 이 자리가 잘 안 터지니까 맞아요 아까도 아까도 중간식도 아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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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네 맞네 저쪽에서 역시 펑 방성 선배 어 빨리 말아 최고아질 때 그냥 저쪽으로 가게 다행이다 병택자 제거 아이고 안녕 이렇게 당기면 돼 그지? 오케이 아 술이 좋아 아 술이 좋아 너 술이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저희가 이제 먹고 있어가지고 어 괜찮아 괜찮은 거 좋아? 회장님은 조금씩 더? 어 나 먹고 있어 어? 너 그거 안 하냐 이거? 대상 누워? 당연히는 한잔 하네 그래 유일하게 좀 누울 줄 안다니까 먹을 때 그지? 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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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사이에 인싸 아니냐 아싸 사이에 인싸 아니냐 너무 세고요 너무 세고요 요만큼 쎄잖아 야 요만큼 쎄어 와 사멜 형님 또 14,000m 오 와 야 내라 야 내라 야 내라 야 내라 와 와 경영아 받아 너무 감사해요 연장 아 신인상 아 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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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너무 기준다 진짜 크게 얘기해줘요 오 신인상 진짜 너무 얘기해줘요 아 아 제가 순위그룹으로 아프리카를 시작을 했는데 순위그룹에 안 들어왔으면은 신인상도 못 받았을 거고 맞아요 맞아요 여기다 줘 여기요 덕분에 제가 상도 받고 또 좋은 이렇게 겪지 못했던 경험들도 해보고 즐겁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게 해준 우리 바빠예 씨와 박베 사원님과 우리 남순아님에게 감사하면서 네 내년도 함께 행복합시다 화이팅 네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또 즐겁다 더 고마워요 아 고맙니다 아 고맙니다 보전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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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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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면 먹고싶어요? 김인면 먹고싶어요? 김인면 먹고싶어요 고기도요 고기도 없어 네 좋아요 좋아요 깻잎좋아요 김인면 먹고싶어요 김인면 먹고싶어요 김인면 먹고싶어요 김인면 loo 김인면 loo 김인면 loo 그쪽 좀 바빠 걸려요 맛있다 고기 잘 사왔죠? 어 원래 이런 데서 삼겹살 먹어줘야 된다고 아 좀 올려놓을게요 여기다 너무 낮아서 안되겠어 잘 가 좀 높게 하면은 보여요 애들 좀 아 보여요? 어? 얼굴이 좀 보이지 멀리서기 근데 이게 진짜 좋아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아주 좋아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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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븐에서 쓰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 이틀야. 야 이거야 아니야. 근데 에디가 안 돼? 오고름 신규야. 멀보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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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케인 언니. 이거 어디에다가 놔뒀어? 역시? 저기 안 해도. 세븐. 세븐. 어떻게 에디케이쒀 얘기하니까. 에디님 가셨잖아. 아니야. 직장신 하신 거야. 배고난다, 슬도 맛있네. 음, 너슬이가 너무 예뻐. 맞아. 나 키야? 죄송해요. 너무 예뻐. 아니, 난 요리 좀 해. 오디오가 집중이 안 될 거 같아서. 아니, 요즘 언니가 예쁜 거 같아. 진짜요? 응. 꽁치대 밥 고용이라고. 맞아, 원래 예뻤어. 난 너 얼마나 좋아. 언니! 요즘 드라마 찍더라. 너도 매사까? 정신병도? 어. 아니, 수개 그림 하면서 드라마 어떻게 찍어? 그러니까, 나 둘 중 하나는 버려야 될 거 같아. 나 나가더라도 미안. 잘 가. 어, 드라마가 더 중요해서. 야, 벙개야. 너 대박이다, 너 찍어. 벙개야. 자고로 술이란 말이야? 날씨가 쌀쌀할 때 패딩 하나 입고 소주를 마셔도 돼. 아, 벙개 너무 좋아. 난 요새 네 얼굴이 제일 예쁜 거 같아. 내가 한 잔 더 따라 하실게. 아니, 진짜 안 봐. 절대 안 먹는데. 엄마, 저 얼굴 봐봐. 벙개. 형님들, 벙개 얼굴 보세요. 너무 좋아.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간의 얼굴이다. 이슬만 먹는다. 앤솔, 2077년. 여기 세로밖에 없는데 뭘 다른 거야. 인간이 감낭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터져. 야, 하자 마라. 이술이 최고야. 너 또 외계에 나오고 있지. 지금 내 박진솔. 너도 외계에 나오고 있지. 또 전파시키고 있지. 안 그래도 너가 얘기하면 발골. 그래, 발골 포장 발라. 그렇 unacceptable어야 되. 이거, 친구! ionen사람 goed in же好 superheroes. 요새 그거 알아요? 회장님이 너무 귀여워. 귀여운волان이 Porscheんです. 귀여운용으로 바뀐 거 같아요. 미천번에 대해ách엔 말과 나의 언니가 현남 benim 이렇게까지 귀엽다고 생각해 못 했는데. 난 막 미쳐. 나 너무 귀여워 보여 ут dulu. 우리 놀아버릴 것 같아? 아니 여기 언니 갖고 가고 싶다 힘껏 기분이 들뜬 다혜씨였다 다혜씨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셨어요? 어? 아 죄송합니다 했는데 제가 모질라서 그래요 고민이 많아보이는 다혜씨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방송 많이 배워서 배워야 돼 잠시만요 네? 과자에다가 먹는 육즙이 굉장히 좋은데 야 왜? 나도 그냥 보는 거야 다큐멘터리로 다큐멘터리로? 손님 그룹이 끝날 것 같아? 재미없어요? 손님 그룹이 끝날 것 같아?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할머니 되있지 손님 그룹이 끝날 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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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될 줄 알고 설레받아 치고 있다. 호볼뿐인 그녀. 열받은 산마디할게 잘 따라. 일단 선혜연이 감사드리고. 만기를 주신 장선혜연은 정말 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순위 그룹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순 업.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순위 그룹은 더 성장한다. 내년에 상 더 많이 받자. 호볼뿐인 그룹. 유독 기분이 좋아보이는 남순 씨. 어젯자는 소주인 척. 콜라를 마신다. 기분 좋아보이시는데요. 아 얘가 클럽들에 갔다고 그랬던 거에요. 가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비방접고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미안하다 그건 나도. 내가 먼저야. 나도 나도. 데려가면 남자들 밖에 없어. 근데 거기 카메라 앵글 너무 병신같이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니까. 아니 개병신같은 소위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 안 그래도 요구랑 계속 하셨거든요. 바꿀게요. 아니 너가 다 먹었지? 네? 다 먹었지? 아니요? 안 먹었어? 더 먹어? 제가 고쳐볼게요. 죄송해요. 아직 많이 모질러요. 아직 많이 모질러요. 안 모질러. 나이가 힘이 많이 났다. 나이가 힘이 많이 났다. 마지막 프로듀서? 이 정도가 오빠 안 취하지 안 취하지. 계속 해줘? 오늘의 식탁이에요. 오늘의 식탁이에요. 하하하고 웃는 사람들 속에 쓰디쓴 소주를 먹는 예술 씨. 이번 년대 홍보가 우리가 3월 만 4달을 다섯 개였을 때 걸잖아. 내년에 월두 개 걸어야 돼. 맞지? 빨라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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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먹어도 그냥 가는 내 길이 진짜 내 길이다. 욕먹어도 그냥 가는 내 길이 진짜 내 길이다. 저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둘이 혹시 클로우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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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가사에다가. 맥주 오는 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집에서. 이 로버트에. 혼자. 인지를 하는 거야. 클럽 안 가고.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핫하핫하하핫. 아하하하핫. 해주세요. 할바디. 아니. 아하하하핫. 제가. 볶음. 아아. 먹고 주소. 아유. 대상후보 배근하자 대상후보 배근하자 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신인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신은 못 받습니다 당신은 대상후보감이에요 대상후보! 2023년 빡! 다! 해! 아직 다 안 나온거지 아직 모르는거지 나 다해 그러면 있을거 같은데 다해야 너 있을거 같은데 아까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하면 쉬울것같아요 너무 쉬울것같은거같아요 붕이 좋아 붕이 좋아 여러분 혼자 있는 부분들이 심사하는거 아니야? 딱 봤을때 근데 무조건가 근데 동압국이 땅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회장님이 대상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응. 그쵸? 맞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대상을 못 받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난 올라간 것만으로. 아니. 특별상 아닌 캐퍼치 대상 둘 중 하나지. 네? 아 진짜 대상은 안 받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또 혹시 모르는. 혹시 모르지 않아. 우리 맘 뿐이야. 이거는 변수가 없어. 이것은 방송입니다. 쏘퍼니 방송. 그건 변수가 없어. 아니 진짜 이번에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와 진짜 예상을. 저 약간 사실 그거 해봤잖아요. 네. 알았어. 콘텐츠 대상도 대상이라던데. 아 진짜 너무 쟁쟁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음악 대상은 없어? 네. 음악 부문은 괜찮은데 그 도라로 못 뵙지 않아요. 지금 앵글 넘어가게 하는 거 괜찮으세요? 저기는 왜 저렇게. 미치겠다. 미치겠다. 너가 1등이다 진짜 예술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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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전 오히려 취하면 조용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진짜로. phy 09. 구략하지 마세요 새끼야. 이미 취애인 것 같고요. 이미 취애인 거 같고요. 저희가 아까 사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진솔미씨랑 저랑. 올해! 올해! 2023년! 대상! 진솔! 우리 뭐하고 있는 줄 아냐? 우리 이게 죄야 이러고 있다 뭐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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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20대도 이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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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레전드야 너도 이쁘고 나도 잘생겼네 우리가 애들한테 위드님 가야 돼 그러니까요 나도 20대도 이뻤거든 나도 20대도 이뻤거든 와! 뚜부의 선행 이런 거 한번 찍어야 돼 뚜부의 선행 야! 우리 뚜부 고맙습니다 저리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야 볼드모토죠 야! 너 미스터 빈같이 생겨봐 천천히 해야 돼 나 이제 거울보면 보여 미스터 빈 주름 주름! 근데 쟤가 서울시에 안 와 맞아 얘가 서울시에 오면 다 뺄 것 같아 진짜 맞아 맞아 다 조심해야 돼 다 조심해야 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미스터 빈을 닮을까 와 지분이 없잖아 지분이 뭘 거야 지분이 영소이 지금 너 몇인이야? 영소요 빵이요 아니 근데 회장님이 뭐했어 영소 주신다고 했었는데 잘하면 근데 너무 잠시만요 가까이 해주세요 다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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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좀만 옆으로요 인사표가 낮아줘 소희씨 잠시만 올려주세요 사라진 오빠 사라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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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야 근데 당신 얼굴도 보여요 아니 파측 당신이다 파측 이쪽 뒤에서 포카치 달라고 오더가 내려졌습니다 조금만 두세요 근데 지금 회장님이 여기에서 카메라를 주신 거는 제가 저쪽으로도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이 지금 쉬시려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회장님 잘생기신 비법이 뭔가요? 돈을 주셔야 됩니다 돈을 주자요? 저도 과거 사진 깜짝 놀랐어요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너 정도면 내가 그런 말 해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회장님이 좋습니다 욕구 샤링 한번 내려가는데 아이고 건물 술 마신거에요? 거기요? 네 Cell 마시는거야 지금 비교하고 있어 나의 사라인 나의 사라인 아 헐 그려 아 왜 그러는거야 땀 아 깜짝 아 깜짝 번개봐 뭐 먹을건데 뭐 너무 예쁘다 제가 잘 찍어 보겠습니다 귤을 재봤네요 와우 포도까지 시청자분들한테 민심을 얻으려고 싫은데 과일 씻으러 가는 온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죠 저런 억텐을 다 잡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쪽이 통 많은 것 같아요 언니 거기 말해 괜찮아요? 입장은 가지 말라니까 죄송한데 회원님 아우야 미안해요 아우씨 내가 아까 접속 가는 어? 안 먹어 안 먹어 알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순위 그룹 멤버 중에서 어떤 분이 제일 좋으신가요? 제가 많이 올라오는 분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너라고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너요? 고마워 어느 정도 먹었잖아 자리 억지로 차지할 필요 없다 네 배부르면 자로 가도 되고 집이 들어있어도 되고 다 해도 돼 자유야 자유 남순 그 다음에 자유는 어느 정도 뭐 어떻게 하는데 눈치 보고 거기서 이제 개인 방송 하는 사람들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조금 비키니 할 사람들이나 술 먹을 사람들 비키니를 기대하는 남순이가 자유롭게 하라지만 자꾸만 비키니를 언급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한다 그냥 비키니를 알아서가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의미의 남순호다 야 진솔아 너 비키니 가져왔지 진솔아 왜 이렇게 조용히 해 당신 비키니를 준비하셨나요? 비키니를 준비하셨나요? 응 아니야 진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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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근데 미나야 강미나 야 너 진짜 입을 거야? 아니 근데 미안한데 왜 화를 낼 수 있어 왜 화를 낼 수 있어 아니 왜 화를 낼 수 있어 신발 진짜 입을 거냐고 벌써부터 기대하는 남순이다 숨겨진 걸 보여줘 진솔아 근데 내가 미나보다는 바스트가 좋지 오오 하하하하 같이 입자 비키니를 준비한 강미나씨를 취재하려고 가봐 곳어보겠습니다 이게 재소야 잠시만요 우리 예쁜 미나를 찍으러 가볼게요 자랑해 보고 deixar 두개요? 나질것만 가자 너는 뭐에요? 나의 끝이 아니라 우리 끝이 아니라 별로 흔들어진 지었나 민아씨 네 오팽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팽무 어떤 색깔인지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드요? 와 미쳤다. 아니 근데 제가 진짜 할 말이 있어요. 방송에서 계속 온수플 녹음기 돌려서 비키니 입는 것처럼 됐는데 저밖에 없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모든 여캠을 다 씹어 먹으세요. 강미나. 여기도 입었으면 좋겠는데 다. 진키니 없어요 진키니? 안됩니다. 어 이것은 슝담비 아닙니까? 왜 저를 불렀죠? 매니저님 들어야죠. N.S. 존버충 1.3 143개 감사합니다. 아 존버충 오빠 감사합니다. 야 N.S. 존버충 오빠 143개 감사합니다. 감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아쉽 아쉽. 단비가 안 도와라. 에? 왜 쑥밥 씹어? 왜 쑥밥 씹어? 큰일 났다. 잠시만요. 쑥밥 씹어. 왜 쑥밥 씹어? 왜 쑥밥 씹어? 왜 쑥밥 맞겠다. 풀어주세요. 알았어. 어? 우리 애교 틀린다. 아니 고마워. 애교 미쳤다. 이유는 말해야지. 이유는 말해야지. 이유는 말씀해 주시고. 당일치기 손 들어. 왜 말을 안 했어? 머리를 굴리는 박안규다. 어떻게든 민심을 살 거라는 지금 머릿속에서 말을 굴리고 있다. 민심을 지켜야 연말에 상을 받아도 말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너가 나한테 얘기를 왜 안 했냐고. 제가 그래서 가기 며칠 전 정도 한 번 구조로도 얘기하고 카톡으로도 얘기하고 또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다이렉트로 연락을 못하니까 한 명 해서 버스랑 너는 보자는. 너는 잘못했어. 너는 보자는. 어제 방송 중이에요. 어제 방송 중이에요. 누구한테? 어제. 나한테? 아 그 리스트에 있었던 거. 그건에서 말하긴 했었어. 보고했대. 내가 잘못했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이걸로 빡칠 사람이 아니야. 그럼 또 있어? 또 오연아 너는 왜 오늘 당일식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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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플 수도 있다. 만약에 아플 수도 있다. 아플 수도 있다. 아니 당연히 아플 수도 있다. 근데 안 아프잖아. 지금 이 사람 안 아프잖아. 죄송하잖아요. 갑자기 막 그래. 갑자기 아플 때가 있겠어. 그러면 이것인데. 아니면 저 알지 못 받게 됐어. 네. 이게. 1연타 2연타 날라고 할까. 내가 말은 있어서 나올 거네. 뭔 말인지 알지? 알지. 아니 이 정도면 내가 넘어갈 수 있지. 근데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연아도 갈 수 있대. 이렇게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내가 너무 말을 말 줄 알았어. 술 많이 들어갔어? 아니 안 들어갔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오케이 오케이. 당신은 눈빛에 취했어 내가. 나 그렇게 그런 거 맞잖아. 내가 내가. 그렇지 그렇지. 오해하실 수 있죠. 그렇게 잘 넘어갔다. 괜찮지? 쟤 괜찮지? 괜찮아요. 잘생겼는데? 이거는 내가 화나기보다는. 다 같이 왔을 때 그냥 뭐. 거의 알지? 어 그런 느낌이지. 당일치 기록하는 것을. 걱정했다가. 분위기상 다해로 흐름이 넘어가서 안심하는. 박완교의 얼굴이다. 하하하하하하. 축하해요. 얼마나 마셨는데요? 지금 배가 빵빵해요. 너 그만 좀 넣으라니까. 술 중독이 아이컨 죽었잖아. 내가 한잔 봐봐. 새로는 안 나오는다니까. 진짜. 참이지만 먹고 있다가. 아. 아. 언니. 구인. 아니. 구인 먹을 때부터 얼굴이 빨갰는데. 자기는 이제 조명 때문에 빨갛다고 계속 취명을 해요. 아니. 조명 때문에 빨개졌는데. 구인 먹을 때부터 오해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억울하네. 아니. 근데 이거 한 캠님. 그래. 이거 먹고. 한 캠님이야. 야야야. 한 캠도 못 먹는 것들이 꼭 그러자. 이 멸치들에게 별풍선 후원을 해주세요. 답답하다. 뭘 먹었다고 이러는 걸까. 밥이나 많이 처먹어라. 살 좀 찌고. uka. 오. 웃기. 맛있었는데. 마피아야 오빠가 다르っぽwarz.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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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재님 별풍선 143개! 감사합니다! 풍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그녀를 만나봤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라씨? 술을 드셨나요? 술을 드셨나요? 아니요, 저 안 먹었습니다. 요새 본인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발전이 일어나실거죠? 도대체라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식사를 하고 양치를 안했는데 왜 그렇게... 그 앞니발이 지금 인기인데요. 앞니발을 피라냐 모양으로 갈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곡의 그 장! 안기종! 뭐요? 무민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백곡의 또 화이! 와, 너무 감사합니다. 무민이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가까이 안 갈게요? 아, 너무 가까이 안 갈게요? 아, 너무 가까이 안 갈게요? 저기요. 아까 저를 왜 부르셨죠? 안 부르셨어요. 지랄하지 마시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면 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을까요? 근데 뭔 땀소리예요. 당신 미쳤어? 열혈 관리 안 할 거야? 충충이랑 왜 이렇게 붙어다니요? 미쳤냐고? 미쳤냐고 안 할게. 미쳤냐고 안 할게. 아! 충청이랑 이렇게 가고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다했어. 수랑이 나님 무민이에게 200개 뿐 감사합니다. 반응이 오빠들이 계속 너무 귀엽대. 예쁘대. 무민이 별명 지어준 거 나다. 그거 기억해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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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그룹 지금 생년회 모임에 에스키모인이 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형님들 에스키모인이 보이시나요? 우리 아띠플로 백곡에 월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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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감사합니다. 와 우리 겸둥이 많이 먹어. 4-3에게. 예쁜 겸둥아. 짐 끄게 거인 것 같아. 잠시만요. 정답을 향해 주유를 언제 걸까요? 이리 와. 오. 주남삼이. 아 주남삼. 여기 앉아. 여기로 가. 아 주남삼. 네. 여기 앉아. 주남삼. 내가 침투해야 돼. 여기 앉아. 어머. 우리 담배가 여기서 이제 둘이 마시고 있는데. 어머 이거 찍어야 해? 재밌어 보인대. 아 그래서 관심 가졌구나. 진짜? 아니 깡이가 너무 재밌는 얘기해줘가지고 당연하단 듯이 감사합니다 박치세요 얘네 길이 뭐야? 아 죄송한데요 아니 숭숭 오빠 담배 오니까 숭숭 오빠 네 숭숭 오빠 담배 오니까 귀가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아니 팔 먹어서 얼굴이 빨간 거예요 용암이에요? 귀가? 뭐야 이거 레드 이율즈에요? 이그날 누가 좋아해요 숭숭이 뭐지? 다혜랑 옷 갈아입는 것 같아 니가 다져 아니 나 숭고가서 빨간 거예요 에스키몬 알박씨 순위 그룹에서 제일 짐 어머 아버지 순위 그룹에서 제일 진국인 남자 한 명만 뽑는다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진국인 남자 숭숭아 넌 술 얼마나 먹어? 어 회장님 말씀해주세요 소주는 한 명 반이고 맥주도 많이 먹어요 네 맥주 무한이라고? 네 천천히 먹으면 맥주는 천천히 먹으면 안주 취한 상태로 계속 먹는 오 나도 그러다 혼자서 끝까지 먹으면서 자리 지켰습니다 회장님이 나도 무한대야 뭐야? 나도 나도 에이 넌 개새끼 되잖아 바강주라고 했는데 바강주다 바강주다 천천히 사랑 불러주세요 미치겠다 이는 요새 에슬이가 너무 예뻐 보인다 나 야 예소라 예소라 귤 가면 반대 네 네. 담이 없어? 술을 다들 그만 먹어야 될 거예요. 눈이 다들 흘리셨어요. 형님들 누구한테 곡 하나 지금 때리려고 할까요? 우리 김예솔이 지금 제가 알기로. 카메라 무빙 미쳤다. 지금 빵운이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빵운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빵운 오빠 노래해주세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의 노래는 좀 아니에요. 김동아. 내가 먹어. 저거 먹어. 싫어. 좀 이따가. 좋아. 귤 없어. 좋아. 귤 없어. 귤 많아. 귤 많았는데. 이렇게 띄워줘야지 노래합니다. 어머. 대상 후보 김예솔 씨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하는. 어어. 오늘 예솔이가. 왜냐면 예솔이가 될거예요. 이빨 미백도 있대요. 이빨 미백. 예솔이 미백했다고. 아 눈부셔. 아우. 아 눈부셔. 아우. 아우. 정신은 술 안 드세요? 시끄러워! 슝슝이 빼고 다 닥치는 담비가 야 카메라 없이 할 말이 있으잖아요 카메라 없이 고백할 거래 야 너 나보다 슝슝이가 그렇게 좋아? 슝슝이가 그렇게 좋아? 야 니 한마디 거짓거짓 야 야 야 추담비 너 그렇게 남순보다 슝슝이가 좋다 이거야? 어? 아니 이건 좀 넘어간 거 아니야 남순보다 슝슝이가 잘생겼다 이거야? 근데 남은 엮지마 죄송합니다 야 슝슝이 너무하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얘네 진짜 이상하다 야 여러분 방송은 방송대로 빠지세요 행님들 딸랑딸랑 왜? 왜냐면은 나에게 무서워? 어? 남순의 단독 진솔입니다 아침 나 having a bad 술 안 먹어요 너무 그래 아니 이 새끼들 아까 여캔들 텅글러에다가 빨대로 이게 홀쌍홀쌍 쳐먹으러서 하는데 있다니까 여캔들 방송에 이게 활력이 없으니까 물 먹는 척 하면서 원래 술 먹으려는 사람이 여캔들 많아 클럽 갔다가 와서 술 안 깬 상태로 그냥 방송 치는 거야 아이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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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동의 왕모스 너네 진짜 싶어 아이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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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애들 존호수 100개 감사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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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화해를 한다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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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그냥 개발렸어 근데 왜냐면 오연아가 진짜 이 정도밖에 없먹어? 오연이 끼니 아이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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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어보라고? 이제 니가 니가 해볼래? 니가 해볼래? 니가 해볼래? 나도 이제 술 먹자 니가 해봐 야 니가 해봐 난 찍어는 짓 있어 내가 찍어서 볼게요 아이쿠아 니가 해볼래? 니가 해볼래? 니가 해볼래? 니가 해볼래? 니가 해볼래? 신담비 보러가? 보러가요? 알겠어 알겠어 거기죠 거기? 알겠어 난 여러분들이 가고싶다는 데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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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어? 오케이 나도 관심 없어 실은 회장님 얼굴이나 더 보고싶지 쟤들이 뭐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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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나 막 중간에 앉아 안 돼 중간에 앉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불편해 나 좀 놀이잖아 아니 어? 어? 너 진짜 최고죠 루치케빈! 이 어? 어? 백을 아 차이 맞아 어? 으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걸 지금 서른명 다 가까이 되는데 입만 다물고 있어도 되는데 우리 봐봐 맞아요 회장님 꼴보기 싫어요 우리 러브샷 딸 거라고 아 그래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엉덩이 존나 빠졌게 뭐야 엉덩이 살기 넘어 자빠질 거 같아 다혜야 먹었어? 야 다혜야 너 왜 배구나를 안 넣었으면 난 이렇게 막 맞아 맞아 맞지 카르텔 있잖아 카르텔 좀 심해 솔직히 비방에서도 너무 챙겨 그치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야 자리야 나 여기 있다고 찍고 있다고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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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알겠어요 언니 아이고 알겠어 알겠어 찍고 있다고 아유 관심이 필요하네 저 나이 되면 그런가 보다 왜 나 뭐했는데 어디 가요 당신 어디 가요 나 안 돼 있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배불러 아이고야 오케이 오케이 나 먹고 있어 나 지금 한 캔 먹었어 한 캔 저기 난 이제 더 이상 소음이 야 이제 회장님 없으니까 너네들 안 볼 거야 뚜비서 폼 미쳤다 문진님 감사합니다 뚜비서가 어딨죠 근데 어 뚜비서 폼 미쳤대요 어 폼이요 폼이 미쳤다고 폼이요 왜요 네 모르겠어요 뭐 했죠 당신 그냥 어 네 악수사장님이 얻고서 네 혼자 뭘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우 진짜요 저는 뚜비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많이 네 고맙습니다 음 뚜비 고생 고생 진짜 많았어 진짜로 네 그냥 오늘 그 카메라에 많이 못 나와서 제가 그래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지금 너무 좋아요 뚜비서 최고예요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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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 관심을 저렇게 가져주면 이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 관심을 주세요 이렇게 적당해라 우이씨 적당하죠 얘는 좀 적당이가 없는 건데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날다람쥐 같아요 아 혹시 술 드셨어요? 어 응 얼마나 드셨죠? 저 얼마 안 먹었는데 아 세 잔 세 잔? 뭐야 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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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엉거 하나 당신 눈풀렸어 에어엤 벌써? 그런데 이거 예솔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형 예솔이랑 같이 먹었어요 조만간 저 머리칩 잡힐 거 같거든요 제가 그거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계속 쉬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뭐라는지 알아? 사고하고 쉴까 뭐라 내가 오빠한테 고백할까 뽀뽀해달라고 하잖아 뽀뽀해달라고 하잖아 뽀뽀해달라고 하잖아 뽀뽀해달라고 하잖아 뽀뽀해 뽀뽀해달라고 하잖아 뽀뽀해봐 남자한테로 해? 여자한테만? 남 남자가? 누가 뽀뽀를 해 송송이한테 찾았으면 작작해라 아띠야 너 하얘졌대 너 취하면 하얘진다며 취하면 하얘진다며 지가 엄청 하해 아니 근데 내가 요즘에 비타민 세럼을 버리니까 피부가 환해지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계속 취하래 계속 취하래 입술색이 100이래 입술색이 100이래 아니 입술 어디갔어요? 입술 어디갔어요? 입술을 바르라 입술이 있어? 나도 바를래 찾았을까요? 알았어요 가시죠 빵을 입으로 보러 변경을 네 빵을 입으로 보러 변경을 뭐라고 보러 네 잠시만요 오 나 빵이랑 두엣 하고 싶다 네 안녕하십니까 빵가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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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얼마나 두셨나요? 우리 선배님들 빵가디비 너랑 누가 두엣 두엣하나 해도 돼 이따가 아 예 하셔도 됩니다 나도 빵가디랑 두엣 네네네네 하세요 나는 대장님이라고 어 맞아요 에 먼저 나랑 두엣하네 아해 하자 당연히 하자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잘해 다 열렸어 나 몸 열리는 거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신속한 그런 눈빛은? 이 왜? 추가받고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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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왜 맞을까?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조만간 맞으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조만간 진짜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하세요 네 숨소리가 있어요 네 진짜로 아 예 진짜로 제가 제대로 말릴게요 아 진짜 주먹의 힘 좀 빼주세요 예? 주먹의 힘 좀 예? 여기 펑전이예요? 오케이 여기 펑전이래요 약간 누나언니가 두드려요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저기 펑전이었어요? 여기 테이블은 이제 술을 좀 드십니까? 네! 이거 안 먹어요 먹어 먹어? 안 먹어? 단이 먹어 이걸로 아까부터 이걸로 야 이것도 아까 옆 테이블에 있던 거 그냥 가져온 거 아니야? 아까부터 먹었다고 얘에서 이거봐 그냥 죽자 나 먹는다고 나 먹는다고 이따 2차도 먹을 거야 지금도 펑 있어요 형 근데? 젊은 왜 일부러서 질어낼 수 있고 이게 뭐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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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워 왜 싸워 왜 싸워요? 그거 무슨 일이죠? 어? 무슨 일이에요? 심정씨 껄리도 안 돼 아 그래? 왜 싸우죠? 네가 그런 걸 하더만 싸우는데 아 제가 동작님과 동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1,000개의 농장인도 선생님이 아 우리 밥 세 찍어야 돼 아 맞다 아 우리 3시 3시 아 3시 아 시각이 좀 해? 어? 야 우리는 안 마셔 나는 마셨는데 그래 빨리 찍을게 아 일단 이거 갖고 있어요 찌개비가 아 일단 이거 갖고 있어요 찌개비가 아 근데 다 쓰면 뭐야 다 쓰면 뭐야 스무스하게 놀다가 조용히 말해 아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나중에 방세 찍어야 돼 미안해 조용히 말할게 방세 찍어야 돼 역시 대상 후보님 다 오십니다 아 왜 그래 아 노래 코인이라고요? 너무 밀리지 마라 찌개 말은 야 존나 지켜놓고 네네네 노래 코인이래요 저희 노래 코인 한번 남빵 오 남빵 오 남빵 어? 엠씨다면서 잠시만 안녕 아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아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그럼 남자를 몰라 불러주면 안 돼 네 남자를 몰라 계속 통해 아 네 카메라 너무 흔들지 말라고 저희 감독님 깨 감독님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지 않나요? 네 어떤 얘기 하셨죠? 가만히 있었는데 카메라를 많이 흔들지 말라고 놀이기구 타는 거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엠씨가 진짜 오늘따라 완전히 솔직하게 그니까 조신하게 야 아니 야 근데 얘 진짜 무슨 나 무슨 일이 있지? 아니 왜 이렇게 까오는 줄 알아? 뭐 없어요 아니 아까 제가 아까 가니까 싱크대 기드 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야 야 야 왜 피자 그러니까 가오를 너무 잡아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봤어? 혹시 싸웠어? 나도 아까 물어봤는데 기분이 안 좋았냐 나 아 잠깐만 손도 마시고 있는데 아니 김현주 막 탈 타면서 약간 이상하게 빼 아 내가 나 손 마시고 있어? 뭐야 뭐야 가오 빼라 가오 빼라 노래 코인 터진 거 알아요 좀 이따 노래 노래 부를 타이밍에 할게 노래 부를 타이밍에 할게 타이밍 맞게 하겠습니다 어? 어? 뭘 먹고 네? 노래 코인 어? 어? 아 정동아 아니 지금 먹을대로 토크할대로 먹고 그 다음 노래 딱 파트 하면서 더 할 때 어 어 할 사람 하고 나눠 어 잠시만요 나이 밖 주변에 다 어디갔어? 어 어 어디갔어 들었어요 제작님 рез chol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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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화가 났어 잉? 연장 챙겨잉! 마스님 찍어 마스님! 밀어야 돼요 회장님! 야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오오 갑자기 어? 뭐야 둘은 뭐야? 뭐야 둘은 뭐야? 회장님이잖아! 야 그만해 그만해! 야 이거 주로! 어깨를 짜장이다! 야 시옹시옹 수다로이 신발 뭐야? 야 신발! 신발 뭐야? 이거 신발 뭐야? 왜 신발? 야!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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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많다 이 새끼들아! 나와! 너희는! 제발 됐다! 너희는 포위됐다! 포위됐다! 도망갈 곳도 없다! 너희는 포위됐다! 나와라!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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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소! 선진 아닌데 아무도 없어요? 로아 오?! 진짜 꺼지고 해주세요 진짜로 어? 이 새끼도 진짜 미니 미니 이 사실 뭐야? 산책! 아니 진짜 민희 설마 아 진짜 어디 가? 아 왜 그래 내가 사고 나와면 안됐다고 여기 위에 서 있는데요? 오오오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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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버해야돼 이거도 몰라 술 먹으면 안돼 일단 일단 술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펑이 있습니다 네 여기 펑이에요? 오지마 오지마 아 진짜 예 여보세요? 아 예 회장님 아니 담비 여기 자고 있네 아 아 그러구나 뭐지 펑존 잠시만요 아 과장님 야 과장님 밖에 있다는 조식이 잡혀줬습니다 빨리 오시죠 야 주담비 자고 있어 여기 있어 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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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고 있어? 아니 담비는 자고 있어 자고 있습니까? 담비를 찾았어 담비를 찾았어 개똥수사구만 내 실적 나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학교 진짜 이거 학교 날라차게 해 선생님한테 그때 맞았던 기운다 새끼 저쪽에 또 펑존이 펑존이어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뭐야 어? 마시멜로 그 어? 귀여워 지금 득점으로 쳤는데 뭔 마시멜로야 ㅋㅋㅋㅋ 꺼져 마시멜로 마시멜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먹으면은 지구 우츠밖에 안 돼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커트 빼서 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벗겨서 오늘 유지버크 지나가고 내가 마음먹어 마음먹어 알았지? 먹어 진짜 맛있겠지 음 사 먹어 사 먹어 이거 기술이 있어 문 좀 열어볼래? 역시 두부 아 두부 아 진짜 두부 지구 줘야 돼 이거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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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아에게도 어떻게 잘 먹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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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걸 의심을 해? 너 입에 너 입에 뭐야 입 뭐야 어떻게 숨어있다 왔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왜 일로 나와 너 우리 방 화장실 갔다 왔어 내가 네오피 있어 알았지? 네? 네오피 있어 오케이 나를 너를 똑같은 놈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험해 안 돼요 팔짱을 띄고 다녀도 될까요? 어 아니야 괜찮아요 외로운 날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 아저씨는 누구야? 아저씨 아 어디갔죠? 아저씨 때문에 다 떠났잖아요 개판구만 네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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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시냐? 야 9시만요 9시밖에 안 됐어 9시만요 8시만요 8시만요 9시만요 야 야 얘들아 오늘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 새 수 있지? 끝까지! 자 자 저기 두 마리 저기 두 명 맛이 별로 자로 가도 되고 개인 방송하러 가도 돼? 오케이? 상관없다 아 진짜 상관없다는 거야 남순아 아니야 여기 거는 사주면 안 돼요? 뭐라고? 어 남순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맥주 좀 가져와 주심 어 알았어요 맥주 있어 맥주 있어 아니 개성이가 미쳤나 여기 있잖아 아까 다가다 줬잖아 갖고 왔어 오케이 좋았어 왜 다 사람이 없어졌지? 뭐 펌이지 펌이지 펌시 멜론 준솔아 네 저기만 피해 야 저 가이드라이 좀 설치해 줘라 저기 어디 가면은 그 펑존이거든? 아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무릎입니다 야 테이블을 야 테이블을 아 저기 어디 있나 좀 떼게 떼긴가요? 다 같이 떼겨요 테이블 뒤로 좀 빼겠습니다 떼겨요 야 우리 한 테이블만 하실까? 야 야 야 야 잔 옮겨 잔 옮겨서 테이블 옮겨 테이블 옮겨 어 제가 목줄 잡을게요 목줄 가져가 예슬아 예슬아 쟁반 좀 쟁반 들고 와봐 네 주방에서 쟁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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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트올키 잘한다 잘한다 야 테이블을 뒤로 땡겨봐 우리가 저쪽 그쪽 안가게 땡겨 땡겨 왜요 야 자 천천히 천천히 됐어 됐어 왜왜왜 왜왜왜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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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균기들 단어를 썼습니다 어 균기도 다친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니구나 예슬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 새잌가 저보고 아니 얘기하자 너 대상으로 너 대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마 하지마 무슨 말 하지마 이상한 말 하지마 소희야 소희야 술 안 먹은 친구들이 살짝 치우면서 저쪽으로 냅두자 술 먹는 사람 즐기고 있어 계속 좀 치우면서 먹을게 왜냐면 이게 금방 치우니까 안 먹는 거는 금방 치우자 안 먹는 거 깨끗한 정신으로 줄게요 아시래요 제가 보면 아는데 아직 속이 괜찮고 제가 절제 시킬게요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냥 발성이잖아요 소주에 마져버리면 나 손도 안 마시네 아 죄송한데 소주 마시면 노래 못 부르세요? 저보다 할이시네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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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먹어 야 대박 나 사장이야 아 저기 뭐야 아 뭐라고 좀맛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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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술 돌아가면 방송숙치 알지? 네 네 알긴 알아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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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를 개로 보는 거야? 어? 상 받으면 끝이야? 이 새꺄가 야 우리 형 성우씨가 요렇게 빌리래요 굿 야 성우 씨는 먹을 거 난 이거 탁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씨와 김계석으로 얘들아 야 성우씨 근데 막간으로 해줘야 돼 성우씨 우리가 진짜 할 때 재미없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해달라고 조금만 알았지? 어 해 해 스타트 고급 침 넣을 거야 고급 침 다른 사람은 난처 먹을 수도 있잖아 안 돼 안 돼 야 조금만 한 잔 마자라 고기 먹어 너네 고기 먹어 조금만 야 고기 먹어 야 고기 먹어 야 개 뺏게 아니고 자장이다 너 어디서 났어? 야 담비야 사돈이 왜 마시멜로 마시멜로? 어떻게 알고 왔어? 마시멜로 소리를 들었어? 아까 봤어요 봤어? 어 저기 가면은 저쪽 봐봐 꼬부가 구워줄 거야 야 공은 왜 들고 왔어? 공은요 어? 공은 어떻게 들고 온 거야? 공놀이 공놀이? 어 줘 오 어 닫고 가 저 마시멜로 어 숨숨이 어딨어 같이 가야 되겠다 잠깐 치우고 있어 재밌게 즐겨주세요 여러분들 오버하고 하는 거니까 어깨라 아니니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회장님이 하나 준 것 때문에 지금 회장님 어 맛있어요 더 사와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어 더 사와도 돼 나 잘 됐지? 너 운전 운전 할 수 있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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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카드로 사와요 내 카드로 어 어 나랑 갔다 와봐도 돼요? 나랑 갔다 와봐도 돼요? 나랑 갔다 와봐도 돼? 아니 반말을 해 나랑은 반말을 해 나 아빠만 그래 내가 사올게 가까워? 네 열심히 어 회장님이 왜 보고 계세요? 왜왜왜 왜 어지러워? 아니 아니 얼굴이 너무 빨개가지고 얼굴 빨개? 하나도 안 묶어 잘생겼어 아니 왜 누구 잘 보일 사람 있어? 아니야 아니 아니 왜 규재형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어? 네 면상 너 지금 거의 마태에 갔는데 난 지금 식을도 안 써 존사린데요? 내가 볼 때는 너 존사리야 뭐 잘 보일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 그래 드러워 어? 아까 우리나іл스는 진짜 새하여 톤이 어 좀 지금 기가 정말 빨개졌어 눈이 빨갛아? 눈이 별거를 다 아셨지 술을 술을 이제 그만 먹을까요? 예 멀쩡한데 얼굴이 너무 빨갛 Louis 지금 저 술 깼는데 먹어도 돼요? 어 먹어 어 아니 아닌데 뭐야? 아니 아니 먹지 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냥 말 들어 너는 저는 어떡해 한 캐 한 캐 오케이 막 캐 네 담배도 막 캐 안 돼 헹한거 필요한 거 있잖아 담비야 너는 먹는 순간 너는 순위로 탈퇴할 줄 알아 으어어 제사쇼 어 근데 마지막 남은 마지막으로 하나예요 아니야 너한테 기준이 엄격하다고? 괜히 오래 굽는 척 하는 거 없는데 안 돼 오늘 술은 내가 통제하기로 했어 택배카라 왜 안 가? 나 이거 나 먹으려고 하네 하나 남아가지고 끝까지 기다린다 그냥 끝까지 기다렸어 외롭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외로운 나이야 번복 안 합니다 저 정도로 술을 먹고 취할 정도로 잘 정도면은 술 주량이 저랑 비슷하다는 거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친구 여기서 더 먹는다? 그럼 이제 텐션 오르지 안 돼요 얘는 못 먹어 따꼬만 야야야 어디 막 사라질대 뭐 담배 피? 오케이 굴고구마 맛있겠다 굴고구마 오케이 감사합니다 담비 담비가 여기서 술 먹겠다 술 한 잔으로 따라주면 그 사람도 징계다 어머 변화 안 해줍니다 뭐라고요? 징계야 담비 술 술 못 먹어 이제 회장님 응? 회장님 아영이 안 먹어 괜찮아요 아 못 닦아준 거야 회장님 여기 몸무가 있습니다 목 정하지 마세요 너를 못 믿어 이 새끼 술 마시면 총무님이 제일 별로예요 여기 총무가 있는데 눈 뚝뚝뚝뚝뚝뚝 누가 플로팅 방법 알려드렸어 누가 플로팅 방법 알려드렸어 술자리 플로팅 방법 알려준다고 앞에 앉아보라고 누가 다해 청무님이 다해가? 얘 이렇게 애기부림이 응 쟤 플로.. 쟤는 플로팅이 아니라 약간 뭐 신 내림받은 애 같아 허니브레드 조용히 해 깨진솔 허니브레드 조용히 해 그런 말 하지마 깨진솔 조용히 해 하하하하 얘 지새끼 감출려고 막 그래야 돼 깨진솔 깨진솔 많이 놀잖아 아 나 잠깐 애들 정리 좀 하고 너 지기로 갈 거야 기달려 학단이 깨진솔 허니브레드 그거 강미나 비키니쇼가? 아니 근데 나밖에 없어서 알아서 비키니 방송하고 있어도 돼 민아 너가 주인공이야 유럽 선생님 얘기하러 민아 언니도 같이 해주라 난 하나잖아 아니지 진 키니 미안해 나 내 손을 지우고 드리핑이 나와야 돼 아유 내셔를 지우고 드리핑이야 너 너무 예쁘지? 안 봐야 돼 아니 어? 아니 아니 근데 회장님 다미 있잖아 응? 회장님 그 같이 수영장에서 셀크 찍어야 되는 거 알죠? 받을 때? 받아놔 어 이따가 나 오늘 거의 안 잘 거니까 이따가 입을 때 어 말해 알았다 구도 내가 다 잡아줄게 알았다 한 번 입으면 어디가? 너 이거 다 먹어야 돼 진솔 생각해보니까 어 어 단위도 오늘 말이 없네 까오 오지게 잡고 있네 저요? 아니에요 한 단위 깨진 소리 허니브레드 까랑까랑 까랑까랑한 애들이 에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 진짜 많이 사린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 그 스틱 모드를 잘 못 타가지고 어? 모드를 못 타가지고 그거랑 지금 뭔 상관이야 지금 여기는 보라를 흐름 타면 되는데 아 여기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지도 않았는데 오늘 거의 방송에 80%의 오디오량을 채우면서 최고의 이제 오디오를 자랑하고 근데 혼자 스스로 왜 울려치기 하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오늘 오늘 하루종일 이동보소에서 앞자리 안 되거든요 회장님하고 같이 주기타크를 한 거 기억하십니다 제가 그냥 앞에 앉혀서 당신이 그 정도 채웠을 뿐이에요 누구를 앉혔어도 그렇게 했을 거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한 사람하고 비교하자면 제가 그럼 미안합니다 네 아니 왜 말을 안 하니까 저요? 아니요 아니요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물어보니까 말을 하겠죠 알겠다고요 차 먹으러 왔어요? 아니요 아니 오늘 무슨 누구 한 스푼이 들어간 거야? 아 저거 저거 사람이 너무 많아 살짝 기다리다가 좀 있대 아 아직 한 방울 때까지 뭐야 빵우니 한 스푼씩으로 응 빵우니 한 스푼은 깨비나 줘라 아니요 깨비 씨 왜 쓰라고 네 너희 둘 술을 술을 안 먹었지? 네 술 먹고 사람한테 꼬지 마세요 역시 날박 씨 소유성 수범 같이 방제하면서 채우기 수상자가 많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요? 네 붙인 거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마 맞아요 좀 보고 싶었어 붙인 거 같은데 충실이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아니 술을 안 먹은 거야 나 우주 맛 샀어 야 이 새끼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 새끼야 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좀 귀엽다 이 새끼가 이씨 야 새끼가 이씨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쉴 게 있고 안 쉴 게 있지 새끼가 이씨 야 야 말릴게 내가 어 어 아 쟤 턱을 썼어 쟤 턱을 썼어 그거 간다 나 얼굴에 공쳐봐 했어 아 네 진짜 아 하면 안 돼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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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잖아 근데 쟤가 몰라서 신이 돌아갔어 회장님 제일 많이 놀렸어 어? 회장님 제일 많이 놀렸어 너? 아니 무슨 전체? 돌렸.. 놀렸다고? 예 뭘로 놀려 아 아까 뭐 신 담비라고 어? 신 담비라고 해서 회장님이 제일 많이 놀렸잖아 그럼 너가 시켰잖아 아 제가 공주 시켰어 아 뭐야 깜짝 아 씨 아 씨 이거 쳐다질뻔 했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아 혹시 너 그 내가 담비 공 얼굴 때렸다고 지금 얘기는 거 아니지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돼 아돼 제가 안 때렸어요 이제 노잼이야 아 그래요? 이제 좀 재미없어 갑자기 밑에 도와주세요 네 그래 갑자기 또 딱 붙어 이제 깜깜하게 채웠으니까 응 이제 여기 차려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과자 도와주세요 네 과자 아 감사해요 근데 오늘 놀러와서 놀러와서 그 뭐지 뭐야 구준이라고 뭔가 좀 MVP 누구냐 뚜부 뚜부 그치 뚜부지 뚜부 0.2 줘야 돼 어 어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 왜 그래 어 어 어 0점이 줘야 돼 어 줘야 돼 0점 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잖아 맞아요 어 그리고 원래 학습 뚜부 담당이었는데 학수가 갑자기 아팠죠 맞아 맞아 어 진짜 아했어 그래 안에서 요리도 하고 어 어 아니 너는 조금 이따가 까지 하품 하나 안하나 내가 지켜볼 테니까 기다려봐 아예 그래서 어 안주면 관계없습니다 야 너 못쓰 입은 가야? 아니요 야 아까 스크들한테 전화 처먹어놓고 야 왔다 너 새끼야 너 백화점 명품 야 차민아 차민아 네 너 기억해놔 네 기억해놔 우리 에르메스 다 받았어요 그치 어 잘하자 형 너 어저께 잘하거든 벌메스가 이쁘긴 하더라 괜찮아 근데 근데 시끄러워 풀어버렸다 모르고 어 터치는 44킹인데 풀려버린다 근데 근데 숭숭아 네 앉아서 먹으면 안 돼? 아 예 그 오빠 좀 앉아서 먹으면 안 돼? 어 태양 진짜 하이파이크 아니 짠 야 이제 자 내려온다 야 대상이랑 대상이랑 짠하니깐 맛있다 응 나는 너희와 함께해서 행복하네 아 꽁지 어디가? 나 꽁지 어 아 아 뭐야 지금 야 지금 내 눈 봐봐 불러? 이거 컵 써져 컵은가? 진짜 잘하는 거야? 아직 한 반 정도? 아 예 50% 50% 아니야 아니야 60 정도.. 아 65? 그러면 딱 한 80 정도까지? 아 야 내가 알아서 조절 시킬 거야 오연아 진짜 너는 그.. 야 너는 진짜 술이.. 재밌다 저 조절해요 조절한 거 맞아? 웃겨? 너는 65 얘들아 술 마실 시간 별로 없어 65 65 지금을 즐겨야 하지 조절을 해야지 아니잖아 어 나랑 같이 마 아 큰일이야 나랑 같이 마? 마약만 하려고 샷 못 받는 것들 애장도 있어 아 진짜 너무 아쉽다 회장님은 어디서 먹으세요? 방병 네 이제 안 먹을래 혹시 몰라 아 야 야 고마다 야 야 야 그래 왜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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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술이 하시라고 부를까봐 야 술 먹지 말라고 아 뭐해 남순연아 잭스 형님 감사합니다 남순연아 잭스 형님이 남순연아 잭스 형님이 남순연아 잭스 형님이 연아 너는 술로 나락가기만 해봐라 남순연아 잭스 연아 잭스 연아 잭스일 때 남순연아 잭스일 때 남순연아 잭스가 없다 남순연아 잭스가 없다 왜 이렇게 잘해 쾌가 많이생긴 할 것 같아 남순연아 잭스가니 남순연아 잭스일 땅 남순연아 잭스일 때 반복이 있습니다. 밑장 깔지 말라고 방금 이렇게 주셨을까? 한 번만, 한 번만 쉬자고. 봐봐. 수리게룡이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당. 예소라 한턴 시작. 유령 형님이 예소라 한턴 쉬자. 봐봐. 내가 포켓 멀쩡. 포켓 멀쩡. 너랑 나랑 시기잖아. 엄마 얼굴 빼는 것 봐. 걱정 안 되는 애들. 걱정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일단 김니에서 오는 건 걱정 안 돼. 얘네는 몸에 상이 뭔가 배어있어서 안단 말이야. 얘네는 서류를 타고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진짜 이제 먹다가 사고 치고 뒤질 것 같은 거 일단 빡. 진짜 저 새끼는 귀가 없어 보여. 진짜. 벽치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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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누나 감사드려요. 기쁜 목 기쁜 목 기쁜 목. 기쁜 목 기쁜 목. 야 벽치 맞다. 어 야 벽치야. 야 야 야. 야 야 소리. 난 한 번 알지? 날 씨발 듣기 바라고. 야 너 이봐. 저쪽으로 가. 야 너 왜 여겼냐? 빨리 느껴! 나 원래 내가 흔던네! 아까만... 어! 나 존나 열 받아! 야! 필요한 문제래! 엔에스, 중고추님 같은 선 되게 괜찮네요. 그런데 온도 약간 규가 같아 보이는데, 히키키! 너무 온 거 같아. 아까만 너 예쁘면 다 내. 나의 예쁘게 죄대. 아니 얘가 술 먹자 같다고. 아 맞다, 식국으로 담배 피워주지. 기어적 같아, 개새끼야. 나 시선 귀어적 니가 좋아해 봐. 나는 왜 귀여우니까 귀여워져 가는 거지. 예술이야. 진짜 왜 그래. 나는 사장이니까! 난 예상 누구예요? 엔에스 부가 중인 별풍선 100개 공사합니다. 사장룡아! 한 눈 한번 불러주세요. 이따 가요, 형님. 진짜 싸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네, 뒤티로. 야, 아냐. 할 사람. 시간 많잖아요. 둘! 게임 싫어! 게임 싫어! 시발 토크 안하나 개새끼야. 역시. 아까 나한테 뭐 어쩌고 있잖아. 아까 네가 게임하자고 했잖아, 지금. 나도 원래 깨끗나요. 나 왜 도망충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인생이라는 게 참 쓰디쓰디다. 쓰지! 말을 안 들어도 돼. 어? 어? 어, 너 말은 안 들어도 될 거 같아. 아, 나 한 대 필려고. 어, 네. 나도 한 대 필면이야. 전화시자 여러분. 자, 회장님아 저도 봐도 돼요? 넌 여기서 안 필 거잖아. 화면에서. 어? 난 펴도 되는데? 나는 원래 폈는데? 아, 너 상후보가 좀. 난 그냥 따라 나와. 힘도 상후보잖슨. 상후보. 아니, 됐어. 야, 됐어 그냥. 옆에 있고 싶은. 아, 추워. 추워요? 안아드릴까요? 아, 나 원래 너 방송에서 담배 피는 모습 안 보여잖아. 난 회장님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아니, 술 먹방 때 그거 아니야? 나는 원래 많이 했는데. 아, 맞네. 아, 그래. 무슨 뭐. 우리 연예인 할 거냐. 띠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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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남순이 할 건데. 띠퐁? 띠퐁? 띠퐁띠퐁? 뭐야, 띠퐁 가져왔어? 띠퐁 가져왔어? 어? 어? 보여주라! 보여주라! 그러면 띠퐁 할 거야? 띠퐁..小時. 띠퐁들 3일 안에 물건ую, 띠퐁띠퐁. 띠퐁 맞습니다. 인 거지 After the filming started, 어? 띠퐁? 가지고 왔어? 네? 띠퐁. 띠 퐁이. 띠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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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퐁? 띠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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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술 깰게요 119에 감사합니다 퐁 퐁 고맙깅 행복해 원래 이렇게 술 많이 마시는 날 없는데 오랜만에 마침이니까 너무 행복해 엔에스 또이란 따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깅 고맙깅 여기서 가는가? 엔에스 맥돌린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어 사단이 가네 잘가 그럼 내가 멤버들 꾸릴게 잘가요 인사 인사 조심히 가고 타봉버린단 스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남객마땀 시선하다 도착하면 귀가 인정하고 예 어 범버지가 됐어 아 진짜? 네 인사는 안 드릴게 예 불편할 것 같아 어 어른들은 불편하게 하는 타입 아니 불편.. 아니 나 원래 예의가 있는데 괜히 뵙고 하면은 아이고 막 이렇게 할까봐 사이감은 아니네 아 이게 더 예쁜데 진짜 다녀언니가 내일 계속 같이 해줘가지고 예술이는 개인사가 있어요 그 아 맞아 내일 있다고 했다 해가지고 간다고 했어 어 개인.. 가정사에요 그래서 갈사람은 가고 재밌게 돌면 되죠 예 빡따이를 조져야 된다 그러니까 빡따이가 그 백은아랑 안예슬을 너무 감싸고 돌아요 아 지금 데려다 주는거 봐봐요 이게 종목입니다 회장님 백은아는 안예슬 가니까 그럴 수 있어 저거는 종목이라 할 수 없지 이건 지금 일을 하는데 뭐야 나를 왜 개쓰레기로 만드는거야 어디까지 받아줘야돼 뭐야 티키타카 하라매 이건 티키타카가 아니지 나 혼나는거에요? 감이 없는거지 아 일이 있는데 이걸 무슨 종목이라고 그래서 태룡이라고 하는거구나 미안 아니야 나 말하고 싶은데 자꾸 말하면 태룡이라고 그러거든 아니야 너가 진짜 태룡되면 내가 알아서 너를 없앨거야 수님을 하겠어 오 씨발 그러니까 걱정하지 완전 X 됐는데 그러니까 영원한건 없어 그냥 감을 잃지마 말 그렇게 안오 그럼 영원한거면 원래 반려견은 버리지 않는거라고 배웠는데 진짜 개가 아니잖아 진짜 개가 되면 안 버릴거에요 진짜 뭔 개야 그나야 예슬이가 너 종목좀 하지말래 되게 일찜같아 어? 되게 무섭게 잘 어울린다는 뜻이죠 네 딱게 하나 찍어 남깅딱 남순은 긴기 딱이야 남순은 긴기 딱이야 남순은 긴기 딱이야 야 네 돈없어요 내 깔 따고 있는데 너 쟤 알아? 너 쟤 알아? 나는 근데 말을 안들어 무슨 말 안들어 진짜 돈없어요 펜디를 보실래요? 아니 무슨 펜디를 본다고 아니 펜디를 본다고 펜디를 본다고 돈이 없어 보여? 네 가던게 가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자 건들고 그러지 않아? 네 저 펜디 노란색이에요 아니 그럼 노란색이야? 남순은 없네 나는 블랙 너도 블랙? 아씨 왜 왜 얘기해 자꾸 커플이면 좋잖아 요 알았어 내가 민감한거야? 민감한건 아니지 그래 근데 나는 오늘 조금 버버리바 조금 감동했네 잘 어울린다 원래 백화점 가가지고 아래것도 바꿔오기로 했는데 그래 근데 왜 아래꺼를 세트로 안했어 귀찮아가지고 안먹고 바꿨어 오늘 조금 많이 행복한 날이구만 너 지금 75%구나 계속 웃는거 보니까 약간 그런가 본데 응? 계속 웃는거 보니까 그런가봐 너가 웃는거? 응 어 계속 계속 웃게 된다 아니 대상후보인거부터 자꾸 웃게 되네 웃긴다 어떻게 김예솔이 대상후보 아프리카 존망했지 아 존망했다고요 존망했지 오케이 꼼초대학 죽을려고 했다 화내지 마요 마땅개꿀 쉬하고 싶어요 응 꺼 어 갔다와 갔다와 아 미친소리 하지마 꺼 다 가 이 새끼야 으흡 허흡 아 에어 남중이 몇번 가는거야 나 화장실 가야겠어 야 나 왜 그렇게 빠러요 다 stretchy 다4 반대 안 돼, 안 돼. 안 돼, 네가 여기서 서울쇼로 너무 꿀짐 주면 나중에 할 말 없어. 쌓아도 계속, 계속 쌓아주란 말이야. 회장님, 아니요, 그건 있어요. 뭐 없어. 서울쇼, 보도는 애들이 엄청 쌓여주라고. 아, 그냥 지분을 얻어. 그니까요. 지분을 모아. 다 풀어가 어려워요. 나 전 진짜 카메라 배치해 봐야지. 그래, 내가 뭐라 했어, 내가? 디쿠, 천천히 배기하라 했지. 안 오잖아, 그니까 안 오잖아. 아, 누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얘, 얘, 지쿡 쏘, 지쿡 쏘어. 아, 복지가 남순 다 해. 와, 대동님, 저 무서워서 미치겠다. 아, 상상으로 뭐라 해. 내복이야. 내복 1번. 진짜, 내복. 진짜, 내복. 진짜, 내복이다. 공개되자. 오, 됐다. 왜. 앞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겼다고. 그냥 안 들어와. 그냥 안 들어와. 아, 정대이가 수영 좀 먹는다 했지. 아니, 진짜 미안해, 예솔아. 진짜 미안해, 예솔아. 담배파랑 여기다 담기면 어떡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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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만 하고 왔어. 봐봐. 뺏겨난다, 장면 뺏겨난다. 시만 하고 왔다고. 아니, 예솔아. 여긴 좀 아파. 아니라고. 뭐하는 거야. 원래 거기가 제일 아파. 어? 야, 너 뭐라고 하더라? 소희야, 시발 똑바로 안 해. 야, 예솔아. 소희야, 소희야. 담배파랑 중심이야? 어? 야, 담배파랑 중심이야? 야, 담배파랑 중심이야? 야, 담배파랑 중심이야? 야, 담배파랑 중심이야? 여기 아파. 하지 마.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야, 이제 거의 아무 말 대잔치니까 노래해도 돼. 왓! 야, 야, 공유도. 아무 말 대잔치 느낌이 난다. 싫어? 어? 싫어? 어? 남빵? 어? 아까 남빵? 어? 남빵? 도장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 추첨 받자. 킹도깨랑 초베를만의 확장. 남빵. 민식이 남빵이야, 남빵? 어? 아, 네. 어? 바라하네. 아, 근데 저 새끼 나랑 노래 부르면서 뿌듯해하는 게 너무 알받을 것 같아. 남수희 정도 내가 갖고 놀지 이러면서. 나도 회장님이랑 듀엣 한 번 해보고 싶어. 야, 진짜 하지 마. 족하세요, 노래도 존나 못해. 마, 우리 4번에 너무 못해. 그러니까 병이가 나보다 존나는 거 있어, 종합은 병이었지만. 야, 이 병아. 야, 이 병아. 야, 병아. 야, 이 병아. 야, 이 병아. 야, 이 병아. 시발. 맨날 순진구대가 존나게 해가지고 성 존나 못봤지. 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야, 병아. 야, 건배. 그냥 얼굴 만들자. 아, 의결빵. 야, 이. 야, 시발. 야, 시발. 야, 시발. 야, 시발. 나도 서울주중 가게 제발. 야, 그럼 병아. 야, 시발. 시발려나 봐 너희들 진짜 내가 생긴 거 야 너희들 지구해줘 없어 넌 말이 ㅈㄴ 없어 그냥 너희들 진짜 안할게 너희들 진짜 죽었어 너희들 진짜 머리 썩인게 해서 병신해 너희들 진짜 잘하다가 병신해 너희들 진짜 잘하다가 병신해 너희들 진짜 잘해 소위 말 오늘 너 정신차리고 내일까지 만약에 민심이 좋다고 0점이 있는 내가 줄게 그니까 내가 우리가 그때 엠비 때 안주기로 했던 거 있잖아 그거 0점이 정도를 내가 복구해줄게 야야 총무 같다 한 칸씩 땡겨라 앞에 가 앞에 가 내 자리야 야 난 사장이다 난 예비 사장이야 아직 사장 안해 난 총무 사장이야 아니 소위도 근데 술 없으면 껍데기 아니냐 뭐 점이야 너 술 없잖아 나 씨X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보다 낫잖아 야 씨X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보다 낫잖아 야 씨X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보다 낫잖아 저런 거 어 뭐야 아침에 희자국을 그래서 뭐 나왔어 너무 죄송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죄송해요 저기는 존나 맵다면 여기는 약간 순암마 순암마 잼이 어머님이 날박질이 엄청 귀여워가지고 우와 저 엄마가 날박질이 귀엽다고 맨날 집에서 얘기해 아니 방금 청소에서 또 엄마 얘기를 해 귀여운 얘기 그래도 날박질이 불편하게 자꾸 이마 누나니까 어머니야 깨비도 알아? 아 아 아 뭐라고 그러네 여기는 또 어떤 춤이야 지금 깨비가 키 큰 사람이 좋을지 키 큰 사람이 좋을지 미쳤습니다 여기 쳤어요 고르고 있습니다 김현환 느껴주세요? 제일 기쁘고 제일 기쁘고 아니 아니 내 성은 어디에 가야죠? 아니 니 혼자 아무튼 뭐 그래 많이 엮고 놀아 진짜 엮이는 순간 아프리카에서 줄 끊어줄게 내가 연출 끊어줄게 진짜 아 뭐야 이거 맛이 놀란? 아니 아니 놀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빵 남빵이야? 회장님 뭐 하실래? 뭐? 뭐래? 사실 나는 듣고 싶어 나는 나도 듣고 싶어 코인이 들어와 가시죠 김예솔님 바퀴사 찬성에 감사합니다 뭐야 김예솔 멋있다 지가 먹고 싶어서 쓴 김예솔 천상에 가자 가자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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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제가 저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돈을 팬들이 이제 백만씩 찍어주니까 막 쓰는구나 어 이제 백만 끊자 아 근데 여주씨 진단서 안 내신 거라 대신거 야 그거부터 내 너 쥐고 뺏기겠다 어 그런데 여주씨 아니 나 어떡해 연체되겠다 연체 존버 형님 네네스 존버치 형님이 짱 야 야 존버 존버 존버로 불러요 짱 짠짠 존버 잘했습니다 다 쓰고 즐기네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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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네요 아 귀여워 요거는 회장님 거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노래 렌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갑방 아무거나 해봐 같이 하셔야죠 어 같이 할게 뭐 하십니까 추천 추천 엠씨덤엑스 노래 듣고 싶어요 야 나 나 나 나 나 나 주제를 파악해서 이제 엠씨덤엑스 안 해 맞아 안 해 안 해 목이 아퍼 흰눈 아시냐는데 흰눈 흰눈 흰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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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구니 안 온 거 너 가자 아니면은 V.O.S V.O.S 좋다 굳이 굳이 흰눈이 일단 흰눈이 제일 많이 흰눈이 많아요 흰눈이 많아요 흰눈이 아니면 가슴아 그만해 사옥고 소녀 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아니면은 전분어였다 가슴아 부탁해 빵 전분어였다 한번 다시 하자 전분어였다 아 전분어였다 오랫 어떻게 해주세요 노을 노을 어떻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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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거 가져가야겠다 아 전분어였다 자 그럼 가져갈까요? 저도 앞으로 가져가야 그쵸? 저 꼴차명입니다 다시 한때로 잘 살 수는다면 연주 절으로 가면 버퍼가 심하대요 게시 목소리가 오른쪽 가면은 버퍼가 걸린대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절으로 가면 버퍼가 심하대요 네 아 아 숨죽한 소녀를 갇힌 박현우 괜찮아 자신감을 잃은 표정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맘을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영원할까요 나는 기도해요 사랑해 볼 수 없는 날이까지 사랑해 볼 수 없는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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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훈이 이겼다고? 그냥 싫은 거지 언니 왜? 내가 빵훈이 베르메스에 조져야겠어 세상이 비틀데도 아무리 도와도 생각도 난 알 수가 없죠 네가 살아요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맨날 몰입하죠 누가 왔노 어떻게 잊을까요 요렇게 견뎌 요렇게 나를 기도해요 사랑이 웃은 나이까지 한숨에 흘러가기 우리의 밝은 바도 좋았던 나였는데 욕심이 자라 이렇게 모를 만나요 너는 다른 곳 내가 가줬던 거겠죠 한동안 내 멋있는 그대죠 그렇게 잊을게요 그렇게 영향을 끌고 보내고 보내고 헤어지고 다시 헤어져고 오우 여기 지금 팬클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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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혹시 듣고싶은 번개는 지금 없고요 날 박 날박 사장님이요 저 목이 너무 아파 아 근데 빵훈아 빵훈아 한 번 더 해야겠는데 날빵이 또 많이 올라와 이제 목이 너무 아파 괜찮아 다시 기름을 넣든가 뭐 기름칠을 하든가 그거는 네가 어떻게든 해봐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너가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목이 아픈 건 알 빠 노잖아 그치 그치 그럼 해야지 잘했어 우리 빵훈이 잘했어 날 사장님이랑 빵훈이랑 한 곡 해달라고 하십니다 사장님 날 사장님 빵빵빵빵빵 한 턴 쉴까 한 턴 쉬고 오케이 아니야 잠깐 한 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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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음분 사랑이 웃을 때까지 여자 먼저 여자 먼저 예솔이 할게요 예솔이 예솔이 할게요 요렇게 오케이 한 번 스타트 해보세요 이거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술 한잔 하고 해야돼 이거는 술 한잔 하고 해야돼 여자 하세요 여자 하세요 예솔이랑 소이랑 무슨 곡 하실 건지 체념이요 체념 토마토의 체념이요 어? 토마토의 체념 토마토? 토마토의 체념이 뭐야 토마토의 체념이요 체념 BJ BJ 아아 나 또 난 또 다른 노래인줄 준비됐어 얘 시작인데 벌써?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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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크로스 조금만 조금만 여기로 와줘 아니 여기로 와줘 거기 펑이야 여기로 와줘 여기 한 번씩 봐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진짜 토마토의 체념이 진짜 토마토의 체념이 내가 카메라 왜 잡았지? 파이팅 좀 해요 오케이 오케이 널 보낸게 널 떠나 보낸게 널 떠나 보낸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진짜 토마토의 체념이 쟤 왜이렇게 아련한거죠? 아 누나 누나 그래 예술이 하고싶은거 다해 조금만 생각하지않아 아 신발 진지우 신발 안고 온거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게 왜 그런 말을 했냐 널 미워해야만 하는거니 아직은 내 탓을 해야만 하는거니 시간이 버릴 수만 있다면 내 탓을 안고 온다로 한반도 네 타개 야 연기 천재야 이 천념이 되게 웃기네 아니야 경신생기야 아주 감정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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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 손은 계속 올라오는건가봐요 오늘 새우면 다친다니 좋아한다면 지금 왜 벗어? 뭐야?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내고 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걸릴 수만이 나녀 다시 한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맘 부동이야 사랑한다면 너는 괜찮지 않을게 너무너무 싫어하며 보람을 못하고 싶어하며 너는 너무 싫어할게 너무너무 싫어할게 그리기들받아 나게 지니 내 이름 속보아진 내 이름이 내 이름 속에 보여 우린 안아버린 나의 일을 잃고 안아버린 정말 안아버린지 잊혀질 수 있도록 실수함 같은 건 하지 않을 날의 내 마지막 삶은 그 삶은 흔하게 죽을 수 있도록 아니라고 명칭새끼야 4,4,4 잘해 너 노래 왜 이렇게 잘하냐? 왜 이래? 와 소이! 밖에서 흥분이 왜 이렇게 잘하냐? 맞다! 굿 수니콘 때 이렇게 했어야 나 이거 먹을 거야 중생을 끌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수니콘 때 이렇게 했었어야 돼 풀 컨디션이 나왔어야 돼 날빵 노래 좀 이따가 하고 지궁이 털른님 별풍선 1451개 감사합니다 지궁이 털른님 감사합니다 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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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방송 한 두 개 정도로 찢을 거야 개인 방송 쌀쌀하고 여기서 술 더 먹는 사람 손 들어 봐 더요 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손 들어 봐 나 아직 한 잔 더 먹었어 이젠 시작 아니야? 이젠 시작이야 자리 지켜 자리 지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배추만 좀 먹고 가봐야지 일단 들어 봐주세요 여러분들 술 더 먹는다 술 더 먹거나 안 먹어도 지 여기서 놀 거다 손 네 이리 왔어? 여긴 놀 사람 어 어 청무 있으니까 먹자 아니 그거 말고 놀 사람 아닌 사람은 앉아봐 안 놀고 들어갈 거다 난 들어갈 거다 앉으세요 들어갈 사람만 앉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방송 한 명만 켤 거야 여기서 제발 제발 아 근데 저는 티비카 들어갈 겁니다 제발 너무 많은데요 아 제발 아니다 아니다 가위바위보 할 게 아니다 여기서 지분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어? 아니 지분은 제일 높은 사람 백은아 직급은 아니죠 직급 직급 아니죠 직급 아니죠 직급 아니야? 애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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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아프다 진짜 김우라 감성 켜 왜? 지분도 꿀사랑 킬 해 김우루 가 김우루 가 김우루 가 김우루 가 너 취했냐? 얼굴이 빨간색이야 근데 김예솔이 주면 없어질 거 같긴 한데 그래서 귀찮아 나 사야 있을 수 있어 그냥 죽어 있어도 돼 순위 랭킹독 중예솔 1등이야 맞아 야호 쪘다 선펜이요? 응 언니 봤어 스콜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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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핸드폰 모바일 어딨어 서랍다 야 위에 있는데 가져와 짠 짠 다미랑 하나 할게 이쁘서야 안 돼요 어? 이쁘서야 안 돼요 이쁘서야 안 돼요? 2개 키즈인데 아니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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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다 맛있게 이렇게 이쁘서야 안 돼요 짠 나 첫 짠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야 야 네 괜찮지? 저 새끼 내 눈만 보면 똑바로 차리려고 아 알겠어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내가 여기서 놀고 내가 여기서 이걸 제가 마무리를 해야지 애들도 개인 방송도 눈치 안 보고 하는 사람도 생겨 네 네 여기서 술을 막 진탕 마시진 않을 거야 응 네 비키니파도 있을 거고 비키니파도 제가 빠질 수는 없는데 비키니파도 제가 빠질 수는 없는데 응? 제가 빠질 수는 없겠는데 언니 제발 빠져줬으면 좋겠어 나 3개 갖고 왔는데 나는 행선 찐이라서 나 진짜 그냥 멜로 먹을 사람 마시멜로 먹을 사람 마시멜로 먹을 사람 나 철수 나 나 나는 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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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마시멜로 이거 살짝 어허 나 한입만 먹을게 나 한입만 먹을게 먹지 말래 나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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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마시멜로 근데 거짓말이 아니야 그 뭐 진짜 쥐고 어 아니 근데 그거 다 루머래요 도라인 안 한 거 아니 진짜 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마시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마시멜로 좋아하는 사람이래 너는 안 한 거 아니야? 도라라고 하는 사람이 도라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마시멜로 좋아하는 사람이래? 하하하하 근데 마시멜로 많이 사는 거 근데 마시멜로가 엄청 그 안 좋은 거긴 하잖아 맞아요 저는 안주로도 과일이나 샐러드만 먹거든요 응? 이리 와 이리 와 일단은요 네 일단은요 마시멜로를요 32,000원씩 갚어요 네? 15,000원이요? 3,000원이요? 마시멜로요? 나는 나는 숨진 힘이다 짜라봤다 숨진 나는 너는 너는 안 쓰는 건데? 미안한데 그게 아니라 수게 안 돼 고개를 숙여라 쏘리야 격둥이 생각보다 없어 격둥이야 너는 술 구하는 거 어? 너는 술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응? 너는 술 먹으면 안 돼 알았지? 너는 이제 그거 안 먹어 딸꾹질 하고 난리하는 거 딸꾹질 하고 난리하는 거 근데 나 원래 술에 쪼금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토 달지마 알았다 알았다 야 나왔어 야 나왔어 너무해 짠꾹질은 원래 하는데 나 이거 소음취 할 거야 딸꾹질은 원래 하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미안해 알았다 내가 진실인데 어떻게라고 하면 언니 거기는 내 편이야 배가 더 나와서 그래 미안한데 뭘 배가 더 나와 조금만 치면 진짜 소음취로 갈 거예요 미안한데 소음취로 갈 거예요 아 많이 야 50kg 가라 널 가시네 야 지금 50kg라고 52kg 근데 예솔이 방송으로 킬게요 딸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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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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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지분 모으는 거야 이래서 이래서 돼지 손님이 좋구만 어 그 정도 근데 여러분들 식구를 일단 술 먹지 마바 예 술 먹지 술 먹지 아 빡 밝은 사람님 청해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야 빡살 방수큐 좋습니다 더 즐기실 형님들 예소리방으로 넘어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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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는게 낫다고 뜯는게 낫다고 뜯는게 낫다고 뜯는게 낫다고